한국인들의 조상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역사서를 보면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라는 조선, 즉 북경 일대 탁군에 있던 낙랑에서 이조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가 한반도 있었다고 배웠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인의 조상의 나라로 볼 수 있는 부여가 중국 산소성 일대에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이 삼국의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부여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총 14가지 주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의가 길고 내용이 어렵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역사적 상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강의이므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대본을 더보기에 링크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중국 최초 왕조 상나라가 황하 인근에서 멸명한 기원전 10세기 이후로 북중국부터 만주, 한반도에는 공통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를 예맹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예맹문화를 공유했던 예맹인들은 고구려가 망하는 7세기까지 동아시아를 주도했던 고조선의 후예였습니다. 중국 사서들을 분석하면 서기 245년 조조의 위나라 관국원 군대가 고래를 치기 위해 여동에서 출발하여 중국 역사상 처음 한반도 북부 압록강 유역까지 왔을 당시 예맹 쪽 국가들이 이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나라가 259년 고구려에 대패한 뒤에 얼마 못가 망하고 서진이 들어선 3세기 후반에는 바렘한 북부와 한반도에 있었던 마한, 진한, 외 등이 새롭게 재편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한반도 북부 이북 지역은 고구려에 속해 있다가 일시적으로 고구려를 물리친 위나라에 망하거나 협력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역사상 처음 기록한 정사 삼국지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 3세기 후반 위나라를 이은 서진 시기였고요. 한국의 역사는 이 짧은 서진 시기에 기록된 삼국지에 의해서 낭랑이나 대방, 외 등이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삼국사기를 분석하더라도 3세기 중반 이전 즉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하기 전까지의 국가들은 이렇게 비정이 됩니다. 다만 한반도 발해만 북부 정권은 3세기 후반 고구려의 팽창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6세기 당시 백제는 한반도와 산동지역, 신라는 한반도와 만주지역, 고구려는 황하역부터 발해만 북부지역이 중심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진행될 예정이 오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정한 것과 달리 현재 국사교과서에 나와있는 국가들의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맥족 국가들의 지명이 길림성과 한반도 일대로 축소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백제가 기원했다는 마한 위치를 보면 한반도 서남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해만 북부에 있던 북방 마한이 조조의 위나라에 의해 망한 240년 이후 한반도 남쪽 원래 진국이 있던 곳으로 이주한 상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여와 고구려의 위치는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나대 법계대 교수님께서는 이 마한의 원 위치를 요령성과 한반도 북부로 추정하고 계시고 옴니버스 한국사 조자이신 이준욱 교수님 역시 마한의 위치를 이 지역에 비정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 분석과 거의 비슷한데요. 마한이 이곳에 있었다면 백제도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한 동쪽에 있었던 진안 그리고 진안에 속한 신라 모두 이 인근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백두산 북쪽에 살던 여진족이 1616년 중국을 통일하고 세웠던 나라가 청나라인데요. 청나라 황제가 직접 자신들의 역사를 편찬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관여해서 여진족 최초의 정사인 흠정만주 원류고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 부분에 만주인 즉 청나라 지배족인 여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인 한반도 북부 만주계 사만과 신라와 백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 분석과 같이 만주의 사만과 백제 신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국사기는 원래 이 지역에 있던 마한, 부곡저, 예, 음루의 역사를 각각 후대의 백제 신라 외 말갈로 바꿔 기록합니다. 3세기 말 백제 즉 마한은 246년 위나라에 망한 뒤에 한반도 남부 즉 남한으로 이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반도 서남부로 이주한 백제는 이후 중국 동부의 부여백제 세력과 합쳐져서 국제적인 국가가 됩니다. 신라 역시 처음에는 길림성 일대에 있다가 7세기 백제를 물리친 뒤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 서남부 및 중국 동부지역에 활발히 진출하여 아시아 최고의 해양강국이 됩니다. 고구려는 원래 고조선 중심지였던 낙랑 대방을 정복하고 요동 남쪽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700년간 꾸준히 황하이북의 주변국들을 복속시키면서 예맥족의 중심국으로 부상합니다. 하지만 668년 서쪽 선비족 당나라에 멸망한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죽거나 주변국으로 흩어져서 이 지역에서 고구려에 속했던 수만원 예맥족들이 거의 소멸이 됩니다. 고구려를 이은 발해가 동서 5천리 이상으로 과거 동서 6천리였던 고구려 영토를 거의 회복시켰다고는 하지만 고구려 멸망한 후에 100년 이상 지나도록 고구려 인구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은 고구려 멸망 당시 고구려인들이 얼마나 처참히 죽거나 주변국으로 흩어졌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고구려 위치가 황하이북이 아니라 한반도 북부로 이주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를 물리친 당나라가 과거 황하이북 고구려 땅을 마치 원래부터 중국 땅이었던 것처럼 고대 중국 고대 지명들을 교묘히 채운 것입니다. 정사로 알려진 중국 역대 정사서의 내용 가운데 거리 기록은 원래 저술 당시가 아닌 거의 모두 당나라 시기에 주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기 1세기에 저술된 한서를 보면 원문에 없던 낭랑까지의 거리 기록이 갑자기 7세기 당나라 안사고런 사람이 기록을 추가하는 시기지요. 당나라는 선비적 중심 정권으로서 중국 서쪽 장안지역과 남쪽 양자강지역에 있던 화하적당을 차지한 뒤에 자신들이 정통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전 역사서를 대대적으로 수정합니다. 그 대상에는 자신들의 원수인 고구려도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당나라 시기 거리 기록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7세기 당나라 이전에 황하 이북의 상황은 중국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죠. 이 황하 이북은 이쪽 정권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구당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3국 위나라 시기에 회수와 한수 사이, 즉 황하 이남에서 3국이 싸우다가 여기입니다. 여기 한수, 회수 이 지역에서 싸웠다는 얘기에요. 태강 시기, 서진이 통일하여 북방, 즉 고구려를 칠 방법을 찾았다. 남북이 싸우니 어찌 광역과 거리를 설펠 겨를 있으려. 300년간 설치와 폐지가 일정치 않다가 수나라가 진을 평정한 590년 통일 후에 동쪽과 남쪽이 바다에 이르고 북쪽은 오원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황하 이남에서 다투던 위쪽으로 3국 시대부터 남북조 시기까지 중국은 주로 황하 이남에서 영토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쪽 수나라가 양자강 일대를 장악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죠. 이쪽에 진나라를 물리칩니다. 그 이후로 고구려와 비로소 대체하기 시작해서 590년에 가서야 비로소 황하 이남과 장안 일대 관중지역이 통합이 됩니다. 이 지역이 통일이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서진 이후에 300년 동안 황하 이북 고구려 땅에 대해서는 그 지명도 위치에 대한 정보도 없었던 것입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고는 하지만은 당시 수나라 북쪽 끝은 북경이 아니라 장안 위쪽 5원일 뿐이었습니다. 이 5원은 황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지역으로서 과거 흉로 땅을 의미합니다. 고구려는 수나라가 차지한 이 5원 동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치는 목적이 발해와 갈석 사이 요동 예족의 땅을 고구려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출사표를 공포했는데요. 당시 발해와 갈석은 황하 이북에서부터 현 형수시 덕주시 일대에 있던 거대한 대륙의 발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로 제 발해 관련 영상 사라진다다 발해 북쪽에 있던 고조선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수나라 당시만 해도 황하 이북을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 영역을 이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임의로 중국식 지명들을 이곳에 채운 것이죠. 따라서 당나라 시기에 기록된 거리의 기록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후한석 공국지에 당나라 낙양에서 낙랑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의 기준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거리가 기록된 675년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의 기록으로써 원문이 기록된 432년 후한석 내용의 당나라 이현이 낙양에서 오천리 떨어져 있다고 주석을 한 겁니다. 사실 낙랑은 북경 이남 지역 여기가 낙랑이었습니다. 북경 이남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1200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당시 이현이 낙랑군으로 간주한 것은 당나라로부터 낙랑군으로 인식되던 신라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자신들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원래 조선 땅이었던 낙랑군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현재 낙랑이 한반도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당나라가 지명을 이동시킨 예를 보겠습니다. 고조선 수도이자 후대 고구려가 수도로 삼는 낙랑 지역 즉 현 북경 남쪽 지역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낙랑이란 지명 대신에 당나라에서 연나라로 마음대로 지명을 옮겨 버립니다. 황하 인근에 있던 이 연나라가 원래는 황하 남쪽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연나라가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 거리는 낙양에서 1230리 떨어진 현 북경 남쪽입니다. 여기죠. 이쯤에서 1230리가 떨어져 있던 것이죠. 연나라를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기원전 3세기 연나라와 전쟁을 했던 고조선 역시 더 북쪽이나 동쪽 한반도까지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연나라와 갈등했던 황하의 조선이 연나라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더 동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당나라에 의해서 당나라가 연의 수도를 이 북경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고대 중원문명이 현재 중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 문화현상과 사료, 고고학적 자료 등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한자에 한국문화가 담겨있다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사실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유일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내세의 관은 고대 한국인들로 하여금 동아시아의 여러가지 재의와 재기, 예절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늘에 계신 유일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유점이었던 것입니다. 중원문화, 즉 황하 문명의 주인이 뜻밖에도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의문학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음을 이전 강의에서 밝혔습니다. 20세기 말 한자 의문학의 세계 1인자로 인정받으셨던 위대한 의문학자 하셨던 유창균 박수님은 초기 한자의 발음이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에 가까운 사실에 놀라셔서 평생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고대 초기 한자의 발음이 한국인이 쓰던 언어였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게 되셨고 저는 유창균 교수님의 위대하신 연구가 진실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은 기본 어휘의 예를 들어 이를 증명하셨는데요. 중국어에서 스으로 읽히는 돌석자가 고대에는 현대 전라도 방언인 독, 충청도 방언인 독작, 한국 고유어인 자갈과 같음을 밝히셨고 세조자는 닭으로 발음하는 등 한국 고유어와 고대 한어와의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일치 현상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대평원인 중원 즉 황하 이북에서 황하 문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한국인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유전적으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고대 중국 북방은 한국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예맥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 1200년 전 즉 7세기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북중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땅은 한국인과 다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반도는 유전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북중국은 7세기 이후 다른 인종이 지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7세기 거듭된 중국과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고구려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중국 내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고구려 유민의 호의적이었던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갈과 돌골로 흩어지게 되어서 결국 황하 이북 지역의 예맥조선족들은 중원에서 소멸이 됩니다. 후대 발해가 고구려를 잇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당시 북중국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려 멸망 전에 육천리 대국이었는데 백제 인구가 고구려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당시 백제는 일본인 중국인도 함께 사는 국제적인 국가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서남부의 작은 영토에 고구려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라의 호수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 백제와 대적할 정도면 그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라의 호수를 약 50만 명으로만 잡더라도 삼국을 합하면 당나라의 1분의 1 정도로 추정되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턴 인구 중에 고구려의 70만 가까운 호수가 당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후에 100년 이상 지난 뒤 발해가 강성할 당시 10여만 호 밖에 남지 않아요. 거의 모든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멸망과 함께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발해가 망하며 이 예맥조선의 명맥은 북중국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즉 광범위했던 이 예맥조선의 정체성을 승계한 나라가 바로 신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예맥조선국이었던 고구려 백제의 역사 역시 이 예맥족 민족을 소멸시켰던 중국에 있기보다는 예맥족의 문화와 전통, 표련을 계승한 한국 역사에 기속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저는 역사적 고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 과정을 연구하였으며 결국 한반도 상국시대 사람들이 중원문명의 주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중원문명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물과 풍습,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7세기까지 북중국을 지배하다 사라진 한국인이 중원 어느 곳에 어떤 나라들을 세웠는지 파악하는 방법은 여럿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인의 뿌리이자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여가 어디 있었는지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총 14편의 강의 중에 먼저 부여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여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보통은 백제의 수도였던 충남 부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부여는 3세기까지만 해도 한반도가 아니라 북경, 서쪽, 흉로와 가까이 있던 예맥적 국가였습니다. 또한 뜻밖에도 최초 한자 갑골문을 만든 이 은나라와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갑골문을 만든 은나라가 주나라에 망하고 조선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부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우이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부여도 중국어로는 후입니다. 이 부여는 은나라의 부강함을 갖췄다라고 역사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은나라 달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갑골문을 보면 상나라 사람들은 이 상투를 했었는데요. 부여 역시 상나라, 즉 은나라와 같이 고조선 특징인 상투를 하고 있던 조선계 사람들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투는 연나라 사람 위만이 고조선에 투항할 때 고조선 풍습이라고 하여 틀었던 고조선의 고유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갑골문을 보면 상나라 사람들이 상투를 틀고 눈이 이롭게 찢어져 올라간 모습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여와 같은 문화를 유지했던 상나라, 즉 은나라는 공인된 중국 최초의 왕조인데요. 이 바레만 북부 홍산문화 지역에서 황하유역으로 남하해서 다수의 주변 민족을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태양산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나라 선조문화, 즉 은나라 선조문화인 선상문화는 주변국두라고 구분되는 북방문화입니다. 중국에서는 선상문화, 즉 상나라 이전문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고조선 문화권에 해당합니다. 이 문화는 이후 서쪽의 이리두 문화 지역에 밀리면서 북경을 중심으로 한 예맥조선 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나라 시기인 기원전 11세기경 중국은 크게 두 문명으로 나뉩니다. 사실 하칠원 문화와 악성문화는 모두 동의문화권에 속하는 문화인데요. 현재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알고 있는 화하 부족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요서지역에서 시작된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에는 기원전 6세기경 퍼지게 되며 그 범위는 한반도 전체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산동반도에서 발굴된 비파형 동검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이 반영될 경우에는 산동선까지 고조선 영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사실을 현재 학계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 당시 북방 청동의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연지역으로 표시된 북경 일대는 사실 춘추전국시대 조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 연나라 정권으로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식 청동검의 기원지는 서방 즉 중앙아시아와 동방 요동이었는데요. 결국 현재 북경 동쪽인 요서, 요동, 한반도의 그 문화가 최종적으로 정착되고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파형 동검을 쓰던 고조선인 가운데 북경을 중심으로 한 서부조선 사람들은 기원전 4세기경 명도전을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요. 이들은 기원전 3세기 서쪽 흉로에 밀려서 한반도로 대거 이주하며 명도전 역시 이 시기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반도 남부에는 명도전과 함께 들어온 서부조선계 즉 기시조선입니다. 이 철기가 기원전 1세기에 퍼지게 돼요. 따라서 서쪽 호화호득부터 한반도 남부까지 문화적으로 통일되는 시기는 기원전 1세기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한반도 남부가 서부조선 문화인 부역의 예맥 문화권에 들어간 시기는 약 2000년 이상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맥 문명은 7세기 고구려가 중원에서 망한 뒤에 인구가 급감하면서 급격히 중원에서는 쇠퇴하고 북경 동쪽에서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서기 3세기 고구려 서쪽에 있던 예맥족 부여의 풍습을 보면 고대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인과 닮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어른들 중에는 자신이 마시던 술잔을 손님에게 건네주는데 이때 술잔을 닦는 풍습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 부여의 풍습이었다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한 것은 한국 고대 왕국의 고유 풍습이고요. 부릇 꿇고 손을 땅에 짚고 예의를 표하는 풍습, 상을 당했을 때 흰옷을 입는 풍습 등은 중국에는 없는 한국 고유의 풍습이었습니다. 특히 흰옷을 숭배한 풍습은 신라로 이어져서 조선시대까지 유지가 됩니다. 부여 때부터 백의민족 전통이 근대 한국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여를 한국인의 조상국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볼 수 있는 부여의 위치에 관하여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부여는 만주에 위치했다고 그리고 있어요.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고 3세기에 침략을 받아 쇠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가 이전 강의 다시 찾은 발의 영토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의 16부 중에 부여의 옛 땅에 두었다는 발의 부여부의 위치는 만주가 아니라 현 북경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지역과 여기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왜 부여가 494년 멸망할 때까지 만주지역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과서의 부여 위치로 비정된 현길림성 박물관에는 이쪽 지역입니다. 부여 철갑과 철검 등을 전시했다가 지금은 전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유물들은 사실 검 손잡이의 새 두 마리를 장식한 한국 고유의 검입니다. 한국 철기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청동시대부터 이어지며 길림성 지역은 부여가 아니라 부곡조 지역 즉 대대로 고구려의 영향권에 있던 땅이자 신라가 기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여가 뜻밖에도 중국 북경 서쪽 산서성에 있었다면 한국 역사와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여를 조국 즉 조상들의 나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을 주도했던 나라들이 모두 이 부여를 직접적으로 계승했다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여를 찾아가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왜 한국 역사에서 부여를 떼어놓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여는 생각보다 오래된 나라입니다. 기원전 156년에 태어난 공안국이라는 사람은 상서 주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주무왕이 동의를 물리치자 기원전 11세기입니다. 숙신이 와서 축하하며 전하였다. 바다 동쪽 모든 이족인 구려 부여 한맥이 무왕이 상나라 즉 은나라를 이기자 길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기록이 맞다면 상나라 당시인 기원전 11세기에도 상나라 북쪽의 고구려 부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나라 즉 은나라가 망하면서 이주한 조선이 이 부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관 역사를 가진 부여는 예맥족 일원이었습니다. 고조선은 예맥족 국가인데요. 예맥이 함께 따라오는 국가들은 모두 예맥조선에서 파생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사설을 보면 고구려에도 예맥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요. 외, 이 외는 지금 일본을 의미하지만 한국에 있던 국가입니다. 외와 한, 한국 역시 예맥이었고요. 마한 역시 예맥, 동옥조 예맥, 부여 역시 예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한, 선비, 조선 서쪽에 있던 동호세력들도 예맥족 일파였습니다. 참고로 예맥이라는 독립된 국가는 없습니다. 보통 현 북경 남쪽에 있던 낭랑군을 예맥이라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맥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할 경우에는 이 모든 나라들과 국경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맥이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중국 사서에, 즉 부여 역시 이 많은 예맥조선을 이은 고조선 계열의 국가의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분포지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명도전 분포지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예맥국들의 위치가 명도전 분포지 중 어디에 있었는지 상세히 고정드리겠습니다. 예맥족을 이은 국가들 사이에는 동질성이 많은데요. 특히 고구려 백제는 고구려 서쪽에 있던 부여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고 백제가 속했던 마한 역시 예맥국 중 하나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신라 역시 고조선, 즉 예맥조선 유민이 세운 나라이고요. 고구려 백제와는 풍속, 언어, 정치 등이 같거나 유사했음을 볼 때 부여와 같은 예맥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중국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예맥국들 가운데 한국인의 직접적 조상으로 볼 수 있는 부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 음루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부여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찾는 첫 번째 내용인데요. 고대 숙센국으로 알려진 음루의 위치를 통해서 부여가 어디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의 내용만으로도 부여의 위치를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여의 석국이었던 음루는 현재 일반적으로 부여동쪽, 즉 연해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음루가 우리민족, 즉 예맥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루를 지도해서 제외시킨 것 같은데요. 부여가 여기 있다면 그 동북쪽인 이 지역이 음루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강의 다시 찾은 발해의 영토에서 밝힌 음루는 이것이었죠. 교과서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음루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3, 4세기 진나라 당시 상황을 전하는 진서를 보면 음루가 부여에서 60일 거리에 있고 동쪽은 바다, 서쪽은 구만한국, 북쪽은 약수가 흐르는 동서남북 수천리에 해당하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동해안의 작은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 기준 일리가 414m니까 일천리는 약 414km에 해당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약 390km, 일천리가 좀 안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서울 부산 거리의 몇 배에 해당하는 땅이 음루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음루는 부여에서 60일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고대 군인들이 100일을 가는데 약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60일은 한 2천리 정도 떨어진 거리를 말해요. 즉 이 부여에서 2천리, 즉 828km 정도 떨어진 곳에 해당하는 곳에 사방 수천리였던 큰 나라 음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 지역을 음루라고 주장한 근거는 신당서의 대조영이 당나라를 피해서 처음 근거지를 마련할 때 넘었던 천문령이 현 네몽고 노하파 근처라는 데 있습니다. 노하파는 현재 이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학계의 주장대로라면 사방 수천리에도 맞지 않고 부여에서 60일 거리, 즉 2천리가 떨어져 있지도 않으며 신당서 기록대로 이 천문령과는 관계없는 지역의 음루가 비정돼 있는 것입니다. 진서보다 약간 일찍 기록된 3세기말 삼국지 기록을 보면 음루는 부여에서 동북지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천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남쪽은 북옥자와 접하고 있고 북쪽 끝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이 부여는 음루 국경으로 볼 수 있는 천문령 넘어 노하파 인근에서부터 서남쪽으로 최소 1천리 거리에 있어야 하고 음루의 면적이 수천리라면 그 남쪽에는 부곡저가 있어야지 부여가 여기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음루 아래에 부곡저가 아니라 동부여로 그려져 있네요. 어찌됐건 이 부여와 음루는 현 학계에서 주장하듯이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여는 이 음루의 서쪽 경계의 천문령 서남쪽 현 산서성 장가구시 대동시 일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해와 갈석을 기준으로 부여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한국인의 조국 부여가 어디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네 번째 편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서쪽 태양산맥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모이는 현 하북성 대륙택 서남쪽에 거대한 호수를 발해라고 불렀습니다. 황화가 서쪽에서 흘러오다가 이 태양산을 지나 이 발해에 들어서는 길목에 있던 산이 이 갈석산이었습니다. 고조선과 전쟁을 하던 이 연나라가 바로 이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전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해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강의 사라진 바다 발해 북쪽의 고조선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발해의 위치는 이 조나라에 속했던 이 장모 서쪽에 있었는데요. 현재에도 거대한 호수인 형소 남부에 저지되었습니다. 발해가 있던 이 발해군은 현재의 발해와는 상관이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675년 당나라식이 기록된 후한서를 보면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얼마 뒤까지도 이 발해군은 현 발해와 상관없는 낙양에서 이 하간국 사이에 이 발해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거리를 보면요. 즉 이 발해군 인근이 발해였던 것입니다. 이 발해를 넘어 한나라가 고조선을 물리치고 낙랑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낙랑군은 이 낙양에서 하간국까지의 거리와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낙양에서 하간국까지가 2500리쯤 되는데요. 그 거리쯤에 낙랑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당나라식이 주석을 다한 지리서들은 모든 낙랑군을 낙양에서 오천리나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 신라 땅으로 낙랑군을 밀어낸 것이죠. 구당서 지리지를 보면 당나라 당시 부성현이 발해군에 속해 있었고 덕주시 역시 발해군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일대가 발해였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저지대가 있죠. 이거는 대륙택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택 밑에 거대한 저지대가 발해였던 것입니다. 이 발해에군에 속했던 부성과 덕주는 청나라 시기까지도 지명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이 일대의 고대 발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발해와 더불어서 연나라 서북적 경계이자 현재 중국에서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한반도까지 몰아넣게 된 여기까지 몰아넣게 된 원인이 되는 갈석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갈석산은 승수와 황하가 만나고 기조 서쪽에서 오다가 오른쪽 즉 황하 남쪽에 있는 하남성 광무산 즉 삼항산이 갈석산이라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갈석산이. 사실 학계에서는 이 갈석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많이 혼동하고 있는데요. 이 승수만 찾는다면 원래 갈석산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구려 경계였던 갈석산은 한반도가 아닌 황하 이남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구려가 이곳까지 경계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중국 학계에서는 승수와 황하가 만나는 황하와 승수가 만나는 이 지역에 갈석산이 있다는 기록을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이 발해만 북부 심지어 이 평양에까지도 이 갈석산을 갖다 놓아서 이 고조선과 고구려의 경계를 상당히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있고요. 심지어 이 평양에까지 갖다 놓고 그곳이 진시황이 다녀왔다는 갈석산이라고 사실 알고 있을 텐데도 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는 한국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황하 인근 형양에 있던 갈석산이 중국 학자들에 의해서 후한 시기부터 황하와 관련이 없는 북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더니 결국 갈석산이 한국에까지 오게 되고 믿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무튼 기원전 1세기 한나라 당시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었다는 연나라의 북쪽의 부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던 이 연나라는 북쪽의 만백, 즉 고구려계 국가에 눌리고 안으로는 재와 진 사이에 끼인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원래 연나라의 시작은 황하 남쪽이었는데 기원전 3세기 조선 서부 천리를 뺏으면서 북쪽으로 연나라가 이조한 것이죠. 당시 연나라의 위치가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었다면 이 연나라 북쪽에 있었던 부여의 위치는 삼국지 기록에 음루 서남쪽 일천리 떨어진 장가곳이나 대동시 2일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북경 일대를 연나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밝혔듯이 당나라 시기 고구려를 물리치고 지명을 이조시키는데 당나라 개원 18년, 즉 서기 730년에 연나라 수도였던 개성을 북경으로 옮기면서 연나라 위치가 북경으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황하 남북에 걸쳐 있던 이 연나라가 북경 지역까지 이조한 것이죠. 현재 이 북경 일대에서는 전국시대 연나라 유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근거 없이 이곳 유물들을 모두 연나라 유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조선 유물이 분명한데도 말이죠. 중국도 문제지만 주변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거론하는 학자가 없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진시황이 흉로를 몰아내고 쌓은 장성이 어디 있었으며 이 장성의 동쪽 종점인 요동이 어디 있었는지를 통해서 부여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여를 찾아가는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진시황이 몽영을 시켜서 이 황하를 따라 쌓은 장성은 수천리 또는 말리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진시황이 흉로를 몰아내고 장성을 쌓은 위치를 살펴보면 요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동을 확인하면 요동 동쪽 천리에 떨어져 있던 고구려 그리고 이 고구려 서쪽과 북쪽에 걸쳐 있던 부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시황이 장성을 쌓은 목적은 고조선 서쪽에 있던 흉로를 막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4기의 몽영열전을 보면 몽영은 30만을 이끌고 북쪽 용적을 물리치고 황하이남을 차지하고 장성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점이 임조고 종점이 요동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7세기 당나라식이 주사벌단 4기의 정의를 보면 정의에 보면 장성동쪽의 요수 즉 요화가 흐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서쪽의 바다가 없죠. 이쪽에 바다가 없죠. 그런데 이 서쪽의 바다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 바다가 청해호 청나라 때까지 말해도 여기 서해라고 불렀습니다. 서쪽 바다 이 청해호를 말하고 있고요. 기원전 1세기 4기 기록에 요동과 7세기 당나라 요수는 모두 이 요라는 근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주 보이시나요? 이 요주가 기준이 돼서 요동이 되고 요서가 됩니다. 이 당나라식의 요주는 현재의 진중시 좌권현 즉 석가장 서남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몽염이 활동하던 서한식이나 당나라식의 장성의 동쪽 종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다가 산해관이 아니라 이 요주가 있던 태양산맥 인근이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쌓은 장성의 위치를 보면 2021년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 흉로가 있던 황하 이남 지역에서는 이게 황하입니다. 진시황이 통일되기 전에 진장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황하, 황하 만곡부 사투 지역 남쪽에 원래 진시황의 장성이 통일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통일 후에 쌓은 장성을 보면 이 후에 흉로를 여기 원래 흉로가 있었습니다. 여기 흉로의 땅이었어요. 그 흉로를 몰아내고 이 황하 북쪽에 장성을 쌓았는데 그 종점을 보면 현 호화호특을 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 황하 북쪽에 북가와 음산 지역에 장성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이 북가와 음산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시황의 장성을 이쪽까지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서쪽 바다에 이르른 흉로를 막기 위한 장성이었지 조선을 막기 위한 장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성의 끝인 호화호특은 여기 있는데요. 제가 오한으로 비정하는 곳입니다. 진시황이 장성을 쌓던 당시 흉로는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상곡이라는 현재 보정시인데요. 이 지역에서 예맥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진장성 또는 진장성 끝 여동은 이 흉로와 조선 국경인 보정시 남쪽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로와 예맥조선이 상곡에서 접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진장성을 산해관 너머 심지어 한반도까지 그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역사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진시황이 통일할 때까지 고조선이 상곡, 보정시까지 있었으면 이 보정시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잘 믿지를 않는데요. 이 논문을 쓴 분이 중국에서 공부한 일본 분입니다. 근거 없이 여기저기 주워서 이 지명을 이렇게 비정해놓고 여기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왔다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즉 흉로가 쌓은 장성이 흉로와 조선의 접경지였던 이 보정시를 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장성의 동쪽 종점인 요동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6, 7세기 수나라와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의 격전이 일어났던 이 요동이 현재 이 현 요하 기준으로 그 동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하는 후한 당시에 서기 1, 2세기에 현재처럼 이 서남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흘러가는 이 지역에 있던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곧게 흐르는 강이었어요. 후한 당시 서기 1, 2세기의 고유라는 사람이 회남자에 달았던 이 주석을 보면 이 요수가 갈석산에서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앞에 설명했듯이 전국시대 갈석산은 황하 이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한 당시 갈석산은 전국시대와 달리 현 석가장 고성구 쪽에 있었어요. 즉 북쪽 요새지역부터 동쪽으로 곧게 흘러 요동의 서남쪽 바다 즉 대륙해인 발해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치는 현 석가장 인근입니다. 즉 북쪽 요새지역, 산맥지역입니다. 이 요새지역에서 흘러서 석가장 인근 갈석산을 빠져나온 뒤에 요동의 서남쪽 바다 즉 대륙해인 발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기록에 보면 일단 요한은 동쪽으로 곧게 흘러야 돼요. 한반도 쪽에 있는 강들은 동쪽으로 곧게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장 즉 후한 사람들이 갈석에 있다고 여겼던 석가장 고성구 일대에 흐르는 강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에 맞는 강들을 쭉 보면 호타하가 있고요. 호타하 밑에 부양하가 있고 사실은 이 장하도 발해에 유입되는 동쪽으로 곧게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강 중에 하나가 요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하가 현재 만주에 흐르는 이쪽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하고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죠. 이 회남자나 산해경에 나오는 요수들은 한자와 좀 다르지만 같은 강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요수 즉 요하들은 동쪽으로 곧게 흐르거나 아니면 동남쪽으로 발해로 물을 댄다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요수가 현재처럼 서남쪽으로 흐를 수 없는 것이죠. 이 동쪽으로 흐르던 요수를 현재처럼 만주의 고대에도 요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오류가 아닐 수 없죠. 결론적으로 이 요수가 있던 지역이 바로 요동이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진시황이 쌓았다는 장성은 현재 지도상의 북경 동쪽 산해관에 이른 게 아니라 흉노와 조선이 국경을 접하고 있던 상곡 즉 보정시 아래 석가장시 또는 당나라식이 요조였던 석가장 서남부에 종점이 이르렀고 여기가 요동이었다는 얘기죠. 요동이 석가장시 인근이었다는 증거는 이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한나라 당시 기록된 월절서라는 책을 보면 한나라 이전 요동이 연나라, 재나라, 조나라가 공유했던 땅으로 나와요. 현 석가장 남부 즉 당나라식이 요주였던 진중시 좌건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요동이 현재처럼 현재의 효와 동쪽이라면 요동 인근에 진나라, 재나라, 연나라가 다 모여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동이 진과 재와 연이 공유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바래 서쪽의 이쪽이었던 것입니다. 자치통감을 보면 후한식의 황제가 중산에서 장성 즉 만리장성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중산이 있던 곳이 바로 석가장시 북쪽입니다. 즉 그곳이 바로 장성의 동쪽 끝 요동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기가 장성의 동쪽 종점인 요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산국이 있던 곳. 서쪽은 제가 그랬죠. 서해까지 이르렀다고. 흉도를 막기 위한 장성이었지 조선을 막기 위한 장성은 아니었습니다. 요동이 석가장 인근이었다는 증거는 중국 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담기양 선생님이 그리신 중국의 권위있는 지도를 보면 6세기에 창녀군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창녀군은 447년에 진나라가 요동에서 분리해서 설치한 곳이에요. 그것도 요동 속국입니다. 즉 이쪽 지역이 이 근처가 요동이었다는 건데요. 현재는 이 창녀가 이 진황도시 인근으로 와 있어요. 즉 만리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이쪽에 있었던 것을 여기 진황도시까지 옮기다 보니까 창녀현 역시도 현재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 됐건 중국에서도 이 창녀가 요동에서 떼낸 원요동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만큼 여기가 요동이었다는 것은 부정하면 안됩니다. 근거지는 더 남쪽이고 여기는 요동 속국이었습니다. 여기가 요동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요동이 석가장시 인근이었다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조의 위나라 당시 238년에 요동군 치소였던 양평, 이 양평 동쪽에 양수가 흘렀답니다. 그리고 이 양수가 황하 인근에 흐르던 장수하고 만났대요. 이 진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 양평성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양수에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장성, 긴 별인 거 보니까 해성 같아요. 해성이 양평성 서남쪽에서 동북으로 가다가 양수에 떨어졌다면 양평 인근에 이 양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양수가 어디냐면 장수로 유입이 되고 이 장수는 또 발해로 유입이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장수예요. 그대로부터 여기는 장수로 불렸습니다. 위에는 청장화, 밑에는 탁장화예요. 이 장수에 모여든 줄기 중에 하나가 양수였다는 얘기예요. 즉 양수, 장수, 장수가 물을 내던 발해 모두 이 지역에 모여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요동이었다는 얘기고 여기가 장성이 끝난다는 석가장시 인근의 요동이었던 것이죠. 이제 요동과 장성의 위치가 석가장시 인근이었음을 어느정도 밝혔는데요. 요동과 장성에서 일천리에 떨어져 있다는 고구려와 고구려 서쪽에 있었다는 부여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요동 동쪽 천리에 떨어져 있고 남쪽에 조선예맥, 즉 고조선 수도였던 낙랑이 있었고요. 동쪽의 옥저, 북쪽의 부여하고 접했으며 산은 많은데 호수가 없고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3세기 후반 내용입니다. 즉 요동이 제가 석가장시 인근이라고 했잖아요. 이 석가장시 인근에서 동쪽으로 천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은 산이 없기 때문에 이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동쪽으로 가면은 이 북경시 일대가 나오는데요. 이 북경시 인근에는 큰 산맥인 연산산맥이 있어요. 이 인근에 고구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구려는 산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현천진시, 즉 정동쪽으로 가면은 고구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전 강의에서 고구려 동쪽에 있다는 이 큰 동굴 이 동굴이 현승덕시 서남쪽 응수영자광구라는 도시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승덕시 서쪽에 고구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고구려 남쪽에 있다는 조선예맥, 즉 고조선수도였던 낙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북경일 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 동쪽은 옥저, 그리고 북쪽에는 부여가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차지했어요. 음로도 부여 땅이었습니다. 서쪽과 북쪽에는 부여가 있었습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은 이 부여가 장성 북쪽에 있는데 현도에서 천리가 떨어져 있고 남쪽에는 고구려, 동쪽에는 음로, 서쪽에는 선비와 접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후한시대 장성은 이 중산국이 있던 석가장 인근이고 그것이 요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여는 이 장성 끝 요동 인근에 있던 이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현 장가고시 일대 또는 대동시 일대가 부여였던 것이죠. 부여의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부여가 다스리던 음로, 서쪽은 선비, 북쪽은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작은 강을 의미하는 약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여는 처음부터 이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삼국지를 보면은 후한 말에 이세기 말입니다. 요동군 실세였던 공손탁이 고구려와 선비 사이에 부여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즉 부여는 후한 말인 이세기에 고구려 서쪽으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3세기 후반 기록된 삼국지에는 부여인들이 스스로가 망명해 온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부여인이 처음 있었던 곳은 어딜까요? 중국 보정시에 가면은 석가장, 요동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석가장 북쪽에 바로 보정이 있습니다. 이 발해 북쪽에 있는데요. 이 보정시에 가면은 2100년 전 유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아주 대단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 보정시 만성구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요. 저는 당대 최고 수준인 유물들이 부여의 유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무덤을 중산국 즉 석가장 지역으로 발령받은 서한의 왕무덤으로 이 무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시 서한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이 만성한묘가 기원전 113년으로 중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 망하는데 이 8년 망할 때 고조선이 망할 때 한나라가 건너던 바다가 이 발해입니다. 그런데 보정시는 현재 발해 북쪽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보정시는 한나라가 아니라 고조선 영토였는데요. 부여가 고조선 서부에 있었습니다. 위만조선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전체 고조선 중에 서부가 부여 영토였죠. 이 유물들을 보면 서한에서 현도를 통해서 항상 부여왕에게 바쳤다는 이 옥으로 된 관 즉 옥갑이 있는데요. 이 옥으로 된 관이 발견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이 무덤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물 중에는 고조선 특유의 북상투, 연나라 사람 위만이 고조선에 토항할 때 했다는 북상투를 하고 있는 이 인형들 그리고 부여인 특유의 무릎을 끌고 손을 땅에 짚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신화조각 이런 기록과 일치하는 유물들을 볼 때 이 유물의 가장 일치하는 고대국가는 부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선과 흉로가 경계로 했던 곳이 보정시라고 여기가 부여였던 것이죠. 기록을 보면 이 부여는 주변의 네 정권인 선비, 고구려, 현도, 요동 이 지역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를 보면 중국에서는 장성을 여기로 보는데요. 이 장성 북쪽에 부여가 있는 게 아니라 장성 북쪽에 선비가 있어요. 그리고 오한이 있고 그리고 부여가 선비와 고구려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선비와 음루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수천리였던 음루 땅과 음루 땅이 사방수천리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맞지 않고요. 이 음루와 부여가 60일 거리 즉 약 80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나온 기록에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이 동쪽으로 흐르는 요하를 현재처럼 서남쪽으로 흐르는 현 요하로 비정을 한 것과 장성 위치를 현재 기정으로 비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데요. 이렇게 장성과 요하를 비정해 놓으면 부여 위치를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맥조선 국가들 중에 가장 서쪽에 있던 오한이 어디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부여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 위치를 찾는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기원전 1세기 사계가 지어질 당시 이 오한은 부여와 함께 연나라의 북쪽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즉 후대 선비와 합쳐지는 이 오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부여 역시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학계에서는 이 부여와 나란히 있던 오한의 위치를 현재 요하기 전 서쪽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가 비정하는 오한과 부여는 여기입니다. 기원전 1세기 한나라 당시 연지역은 요동과 상곡, 요동과 상곡 남쪽에 있었어요. 즉 요동과 상곡 북쪽에 오한과 부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오한은 동호, 즉 호라고도 불렸던 흉노와는 다른 고조선계 국가입니다. 이 흉노왕 모돈선우가 예맥조선을 공격하던 기원전 209년에 이 오한은 멸망을 해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이 오한산을 근거로 국가를 유지시킵니다. 이 흉노의 멸망에서 이주한 오한에는 죽은 자들의 영이 돌아간다는 신령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이 바로 붉은색을 띄는 적산이었습니다. 이 적산, 즉 붉은산은 요동에서 서북쪽으로 수천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즉 요동에서 서북쪽으로 수천리 가면 적산이 나오고 그 인근에 오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 위키백과를 보면 적산이 있던 오한의 위치가 현 요동과 수천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동과 붙어 있습니다. 이곳이 오한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1785년 청나라식의 지도를 보면 오한에 있다는 적산, 즉 붉은산이 현 호아호특시 서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적산이 있는 곳 옆에 이 호아호특시는 그 지역말로는 호핫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호핫은 오한과 발음이 유사하죠. 중국어로는 핫이라는 발음을 표기할 수 없어요. 즉 핫 대신 환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한에 있다는 적산을 찾기 위해서 우선 요동이 석가장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동에서 서북쪽 수천리를 한번 쭉 올라가 봤습니다. 이 서북쪽으로 저 사막 밑에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적산이 있었던 것이죠. 이 호아호특시는 황하상류 만곡지역에 있었습니다. 후한시대의 요동이었던 석가장에서 수천리 떨어진 먼 곳에 오한인들이 신성시했던 적산이 있던 것이죠. 이 적산은 대청광여도 지도상에 큰 물길이 두 개 있는 호수 북쪽에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은 자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황하 만곡부고요. 두 개 큰 물줄기가 만나고 호수가 두 개 있는데 그 서북쪽에 적산이 있던 거죠. 현재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당시 청나라 지도하고 같은 지역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물줄기가 내려가서 황하하고 만나는 지역인데 이 지역 동쪽에는 호아호특시가 있고 호화 즉 오한이 있었고 서북쪽에 보면은 여기 서북쪽에 있잖아요. 이 광줄기 서북쪽에 서북쪽에 보면은 이 위성으로 봐도 붉은색을 띈 적산이 있습니다. 이 적산은 대청광여도가 그려지던 1785년까지도 적산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현재는 적산이라는 지명을 찾을 수가 없고 구봉산으로 뜨고 있습니다. 즉 이 적산이 있던 호아호특시 동쪽이 부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오한은 이후에 선비하고 합쳐지는데요. 이 선비하고 합쳐지면서 장안을 점령한 다음에 북주, 수, 당 등 선비계 정권을 세우면서 이 자신들하고 다른 민족이었던 호아족 국가들 즉 중국을 점령을 합니다. 이 황하 이남까지 차지한 이들 선비족들은 결국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예맥족 국가의 대표인 고구려, 소해 즉 작은 바다 남쪽에 있었다는 백제를 중원해서 몰아내는 것이죠. 이 오한이 활동한 지역을 보면 이 오한이 왜 현네몽골 호아호특시에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한은 상당히 강해서 후한 초기에는 서쪽으로 흉로를 일천리나 몰아내요. 여기 있던 흉로를 그리고 서기 116년 후한 당시 대군, 상곡, 탁군 등을 침략을 합니다. 이 오한이 공격했던 대, 상, 탁 이 지역들을 보면 이 순서를 보면 이 동쪽이 아닌 현재 우리는 이쪽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이 서북 쪽에서 공격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군, 상곡군, 탁군 이 대, 상, 곡이 이쪽으로 뻗어 있어요. 즉 오한이 동북 쪽이 아닌 서북 쪽에서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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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했던 겁니다. 오한이 서북 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안문 지역에 있었던 오한하고 선비가 배반을 해서 후한의 오원군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이 안문 지역은 여기입니다. 현 흔조시인데요. 이 안문 지역에 있던 오한이 즉 여기에도 오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한의 범위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는 이렇게 대군, 상곡, 탁군을 물리치고 서쪽으로는 오원까지 선비와 합해서 침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한이 살았다는 안문 지역은 현 흔조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오한이 공격했던 오원 여기 그리고 오한이 살았다는 안문 그리고 오한이 동쪽으로 공격했던 대군, 항곡, 탁군 동쪽으로 공격했던 오원 이 지역과 이 동북 지역 오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즉 오한이 현재 기준 요동 근처에 있었다면 이 기록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적산이 있었던 호아호특시와 안문, 즉 현 흔조시 일대에 살았던 오한 동쪽의 부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해 북쪽의 오한과 부여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동아시아 문명을 시작한 상나라, 즉 은나라 이 은나라를 잊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가 모국으로 여겼던 부강한 부여는 3세기 말 서쪽의 선비적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부여를 찾아가는 일곱 번째 내용은 부여인이 팔려간 사주가 어디였는지를 통해서 부여의 위치를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이 후한 시기 부여는 후한 광무제가 서기 44년 정복했던 낭랑과 현도를 공격하면서 한나라와 대적하는 강국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고조선 중심지였던 북경 남쪽인 낭랑을 후한 광무제가 왕망한 때 정권을 빼앗은 뒤에 이 낭랑 지역을 다시 차지를 합니다. 그게 서기 44년경이에요. 그래서 이 낭랑 지역은 그때 다시 후한에 속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후한을 부여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강성했던 부여는 서기 285년 선비족 모용 외의 습격을 받아서 왕이 자살하고 자재들이 옥조로 달아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옥조는 고구려에 석했던 동옥조, 북옥조, 북옥조 밑에 800리 떨어진 남옥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부여왕의 자재들이 달아났던 옥조는 동옥조라기보다는 동옥조는 고구려에 속했었으니까요. 음루, 부여의 속국이었던 음루를 지나 북옥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후 부여는 스스로 설 수 없을 만큼 국력이 약해져서 이 진나라 당시에, 서기 286년입니다.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진나라에 원조를 요청하기까지 해요. 당시 부여를 처참하게 멸망시킨 모용에는 부여사람들을 잡아다가 진나라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자 서진에서는 부여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간 사주와 기주의 명예에서 부여사람의 매매를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먹을 것이 없는 부여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간 진나라의 사주와 기주 가까운 곳에 부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수천리 떨어진 곳까지 노예를 끌고 가다 보면 노예를 살아있는 상태로 이주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부여인들이 팔려간 사주와 기주가 어디 있었는지 중국 측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진 당시 사주를 보면 낙양을 치소로 해서 그 주변에 영화, 화산, 신정, 형대 이런 지역들이 있었고요. 기주는 서진 당시에 석가장시 고우편 일대가 기주라고 합니다. 지도로 표시해 보면 황하 중류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사주이고 사주 바로 위가 기주였으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서진 시기에 선비족과 선비족에 끌려온 부여는 기주와 사주에서 수천리 떨어진 만주지역이 아니라 즉 진나라 수도 낙양과 가까운 사주와 그리고 사주 위에 요동지역에 있었던 기주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현재처럼 만주지역에 있으면 안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노예를 몇 달 동안 걸쳐서 이 수천리 끌고 와서 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여가 만주가 아닌 북경 서쪽에 있었던 것이죠. 부여와 관련된 지형과 지명기록을 살펴보면 부여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의 뿌리인 부여를 찾아가는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3세기 부여가 선비에게 멸망을 전에 기록된 이 삼국지를 보면요. 부여가 장성 북쪽에 있는데 현도에서는 천리가 떨어져 있고 동서남북에 동쪽에는 음로우, 서쪽에는 선비, 북쪽에는 약수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산과 언덕이 많고 넓은 호수가 많고 동일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평평하고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평창이란 말은 높고 평평함을 말해요. 창이라는 한자는 시원하고 높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일치하는 지역은 현 장가구시 대동시 일대의 거대한 분지입니다. 현재 학계에서 부여로 비정하고 있는 이 만주벌파는 넓긴 하지만 구름과 산이 많은 높은 지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대동시 장가구시 일대와 삼국지에서 기록된 지형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만 확대한 사진인데요. 삼국지 기록대로 낮은 언덕이 많이 있고 넓은 호수가 많고 예맥족이 사는 이 동의 지역 가운데서는 가장 평평하고 높은 고지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북경 남쪽에 펼쳐진 평원은 238년 즉 이 삼국지가 기록되기 얼마 전에 이 조조의 위나라가 바다 즉 바래를 건너서 점령한 낭랑지역으로 비록 예맥족이 살긴 했지만은 위나라에 속하여서 삼국지에서는 동의 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대동시 남쪽의 거대한 분지에 곳곳에 호수가 있고 고대에 큰 강이 흘렀던 물길과 산으로 둘러싸인 넓고 평평한 고지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세기 중반까지 부강함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살던 부여는 285년 모용에 의해 크게 무너진 뒤에 근근히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4세기까지 부여가 있던 곳에 상징적인 산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녹산입니다. 즉 사슴산이라는 얘기에요. 이 자치통감 기록에 녹산 근처에 있던 부여를 백제가 침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녹산 즉 사슴산은 역사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백록산 하나는 황제와 치우가 싸운 것으로 유명한 탁록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현 북경시, 남부 보정시 근처에 있었습니다. 대천광회도 상에는 탁록이 현 북경 서쪽 장가구시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와 치우가 싸웠던 탁록산은 사기 집회에 상곡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곡을 현 보정시 일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탁록회는 북경 서쪽 제가 부여로 추정하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상곡은 사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삭조 밑에 태원 일대가 저는 상곡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현재 탁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녹산인 백록산은 대요수 진서에 보면은 요수에 관련 내용에서 근처 지명들 중에 석성천 백록산이 나오고요. 백록산은 백랑산이라고도 합니다. 동쪽에 푸른 곡의 청령에 있고 남쪽에 창해에 임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창해가 어디일까요? 요수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현호타하 인근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백록산이 있고 동쪽으로 이 청령을 넘어서 이 남쪽에 창해에 임하고 있다고 그래요. 즉 요수와 창해와 청령 이 지역에 바로 백록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따져보면은 이 백록산은 보정시 서남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정시 만성구 만성한류유적에 묻힌 산 인근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부여가 있던 곳이 여기라고 했었습니다. 이 백록산 남쪽에 있다는 창해는 모용왕의 4세기 초에 창녀에서 창녀는 보정시입니다. 얼음을 밟고 건너던 바다 즉 서해처럼 염수호가 아닌 담수호였던 발해를 말합니다. 현 석가정신이 담부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역대 중국정권은 장안, 낙양, 인근의 수도를 세웠기 때문에 현재의 서해까지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바다를 의미하는 해는 원래 내륙해인 발해를 의미하는데요. 이 해자의 한자적 의미는 물이 여러 군데, 매라는 것은 자주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여기저기 반복되어 있는 곳이라는 얘기고요. 이 해는 종종 이 해자로도 기록이 됩니다. 이 해자의 의미 역시 이 물이 넓게 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태양산맥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넓게 풀어져 흐르는 것이 발해였던 것이죠. 이 창이란 말을 봐도 물이 창고에 모이듯이 모여있는 곳이란 얘기예요. 물을 가두어두는 창고 같은 곳이란 뜻입니다. 즉 발해 서쪽에 고원에 여기저기 물이 풀어져 들어와서 가두어지는 내륙해가 발해였던 것이죠. 발해, 발해, 창해 모두 같은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창주시가 이쯤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창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 바다는 이 바다가 아니라 내륙해였던 물이 풀어지는 곳, 이곳이 바다였던 것이죠. 이 녹산 추정지인 탕록, 백록이 모두 보정시 인근이기 때문에 부여의 위치가 이 근처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장가구시에 속해 있는 우련의 울자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백제왕의 성씨이기도 했던 여씨는 부여씨로서 부여왕들이 사용했는데요. 부여계 왕들은 여외에도 위, 해를 성씨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 성씨들이 모두 해, 즉 태양을 음역한 한자인 것을 짐작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여왕의 성씨인데 음은 비슷하지만 한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한자가 다른 건 이 성씨가 한국 고유어를 단지 한자로 음역했음을 의미하고 한국 고유어 중에 이 해, 이거는 우입니다. 중고로 오이, 이거는 위입니다. 위, 원래는 부여니까 후이죠. 후이, 이 발음과 가장 가까운 어휘는 해, 즉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현우련, 우련이 중국어로 웨이현인데요. 이 웨이현이 해를 의미하는 부여, 즉 중국어로 후이현, 부여현이란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이 녹산과 위라는 지명을 통해서 부여와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여를 공격했던 백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제가 한반도에 있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여를 찾아가는 아홉 번째 강의입니다. 부여를 공격한 백제는 부여가 있던 산서성의 동쪽, 즉 산동성과 하북성 남부 일대를 차지하고 있던 강국이 백제였던 것입니다. 부강했던 부여는 285년 선비적 공격으로 왕의 자살하는 대사건을 겪은 후에 서진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어려운 상황의 부여를 백제가 동쪽 또는 남쪽에서 공격해와서 부여가 서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백제와 부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련이 없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역사서를 보면은 백제는 한반도 중남부에 있고 부여는 고구려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 이 백제가 부여를 이 동쪽에서 공격해서 부여가 선비 가까운 서쪽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은 이 지도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구려를 지나고 동부여를 지나서 부여를 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이 자치통감 기록을 이 백제가 친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추정일 뿐입니다. 이 백제의 공격을 받은 부여는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이주해서 자신들의 왕을 자살하게 만든 이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부여가 가까이 오자 부여를 파괴했던 모용의 손자 이 모용황은 이 전현을 세우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요. 이 당시 서쪽으로 부여가 이주해오자 346년에 부여를 공격해서 부여왕을 포로로 잡고 5만여 명이나 잡아서 수도로 돌아옵니다. 상기 자치통감에 백제가 부여를 공격했다는 기록에 대해서 현재 학계가 제시한 백제와 부여의 영역으로는 설명이 안되지만은 부여가 산서성 일대에 있었고 백제가 산동성, 하북성 남부에 있었다면 이 기록이 맞게 됩니다. 백제가 부여를 공격하기 전에 백제는 286년 대방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부여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313년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키면서 여동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백제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소지방, 즉 현 산서성 남부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고구려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구려 서쪽의 고구려 부용세력이었던 부여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당시 서지는 고구려 백제의 요동, 요소 정복으로 313년 섬서성, 서쪽 장안으로 천도를 합니다. 남조 양나라에서 기록된 송서나 당나라식이 기록된 남사, 양서 등을 보면 백제가 고구려와 똑같이 요동에서 천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동은 제가 석가장 일대로 비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똑같이 천리 동쪽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가 똑같이 요동, 동쪽, 천리에 있었다면 현재 요아 기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재 우리 학계에서 요동으로 비정한 이 지역에서 천리를 똑같이 백제와 고구려가 동쪽에서 떨어져 있다면 고구려는 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송서, 남사, 양서에 있던 요동, 동쪽으로 천여리를 똑같이 함께 떨어져 있다라는 기록과 현재 교과서 기록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구려가 요동에 붙어 있어요. 천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요동 동쪽의 같은 거리에 있기 위해서는 요동이 중원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진나라 시기 즉, 서기 266년부터 420년까지 고구려는 요동을 장악하고 백제는 요소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요동을 공격해서 취했고 백제는 요소를 공격해서 취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이 기록의 요동 요소를 여기와 여기로 비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소와 요동이 여기 있다면 이 기록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요동은 석과장 일대였고 요소는 이태양산맥 서쪽을 의미합니다. 과거 상곡, 현도 등이 있었던 요소에서 북쪽의 부여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기록상에 백제가 부여를 쳐서 부여가 서쪽으로 이주해서 연나라 즉 선비족 전연에 가까워졌다는 기록은 이러한 고구려 백제, 요소, 요동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동 지역에 있던 백제가 점령한 요소 그리고 진평 이 두 근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당나라 시기에 저설된 통전을 보면 요소 진평은 유성하고 북평 사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사 지리지를 보면 당나라 이전에 한나라 당시 유성현은 요소군에 있고요. 동북으로 거란과 맞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란이 차지하고 있던 옛 발해국의 부여 북경 서남에 유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도를 보면 사실은 거란이 더 서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 지도만 하더라도 유성현은 거란 서남 쪽에 있어야 되고 그곳이 백제가 점령한 곳이고 거기가 바로 요소군이었다는 얘기예요. 거란 서남부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은 유성현 동북 쪽으로 거란과 붙어 있다고 하니까 거란 서남 쪽에 유성현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바로 백제가 점령한 요소 진평 이 지역이란 얘기예요. 또한 진서를 보면은 모용황이 모용인을 칠 때 얼음이 온 바다를 건너서 창녀 인근 바다에 거점을 두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모용황이 세운 전현의 수도 용성 인근에 있던 유성과 창녀를 447년에 용성에 속하게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유성과 창녀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제가 점령했던 유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 창녀를 그럼 먼저 찾아보면 알겠죠. 유성 이 창녀 인근에 유성이 있었으니까 이전 강의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권위 있는 담기양이라는 분이 그린 이 지도를 보면은 보정시가 창녀로 돼 있어요. 현재는 이쪽으로 와있지만 즉 이 창녀 인근에 유성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창녀는 요동에서 진나라 당시 분리해 나간 군입니다. 따라서 이 창녀 인근 유성이라면 이 백제가 점령한 유성은 이 일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가 보정시 서남지역 이 일대가 요소였고 여기에서 부여를 치면서 요동을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를 백제가 견제했던 것입니다. 이 백제가 대륙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모용선비가 잡아온 사람 중에 백제인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서기 345년 모용황이 잡아온 포로 중에 백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백제가 바다 건너 한반도에 있었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백제가 후대 북주 수우 당을 세우는 우문선비와 함께 요서 즉 현산서성 남부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화룡성 황룡성 용성 등으로 불리던 모용선비 전현의 수도는 장수와 양수가 흐르던 과거 요동군 치소 양평으로 추정되는 현화순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 단시선비 우문시선비 모용선비 고구려 부여 백제가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는 그 기원을 3세기 저설된 삼국제와 5세기 저설된 후한서에서 한반도에 있던 마한의 소국 백제와 한자가 비슷해서 마한에서 비롯됐다고 당나라 사과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나라 당시 백제는 475년 백제가 고구려한테 망한 뒤에 중심지를 서계 502년에 문주항 당시 남한 즉 한반도로 이주한 이유이기 때문에 당나라 사과들이 그 이전에 기록된 삼국제와 후한서에 근거해서 한자가 다르지만 두 나라를 동일시 했던 것이죠. 마한에 있던 소국 백제와 부여에서 기원한 중원의 백제를 동일시 함으로써 백제의 원 영토와 중원에서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당나라 사과들은 7세기에 저설된 남사나 양서 등을 통해서 그 이전에 저설된 삼국제 후한서의 마한 소국을 중원 백제와 동일시 하는데요. 하지만 당나라 이전에 기록된 양나라 시기에 기록된 송서에는 백제가 마한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나라 시대 때 각국의 사신들을 그린 직공도를 보면 백제가 레이 즉 현산동성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송서보다 후대에 기록된 남사나 양서에 처음으로 마한 소국 백제하고 중원 백제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당나라 사과들에 의해서죠. 즉 대륙 백제와 한반도 마한 소국 백제의 연관성을 명백히 발 수 없는데 현재는 백제가 처음부터 마한의 소국이었다는 사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세기 당시 즉 313년 낭랑을 고구려가 물리치고 그 뒤로 백제가 현 산서성 남부 일대 요소를 장악하면서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서 북중국이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구당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조의 위나라 당시에 한때 발해 북쪽의 낭랑 대방을 238년 위나라가 점령하는데요. 이어서 245년에는 위나라가 고구려까지 물리치긴 했지만 서진 말 즉 3세기 말에 가서는 서진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황하 이북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나라를 이은 서진은 태강식에 일시적으로 통일이 되긴 하지만은 이미 위초고 삼국시대에 혼란한 틈을 타서 고구려와 백제가 강성한 뒤였습니다. 서진은 남중국을 동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가의 난 291년 영가의 난을 시작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서진은 북방 흉로에 망하여 양자강 뉴욕으로 위축이 됩니다. 진나라가 망한 뒤에 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는데요.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요동 동쪽 천리에 있게 됩니다. 서기 490년 북조인 탁발선비 북위가 백제를 치기 위해 수십만 기병을 파병 하는데요. 이때 백제가 북위의 대군을 물리치면서 중원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북위를 이어서 오문선비가 세운 북주는 577년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얼마 후에 망합니다. 590년 들어선 수나라는 남쪽의 진나라를 물리치면서 영토와 병사를 확보합니다. 그 뒤에 본격적으로 고구려 공략에 들어간 것이죠. 고구려는 당시 발해와 갈석 사이 예조 이 땅 즉 황하 이복을 차지하고 598년 수나라를 선제에 공격하는 등 수나라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는 고구려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 못가 멸망하고 역시 선비적 계열인 당나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는 태강 이후 수나라 건국 당시까지 약 300년간 중원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부여는 이들 강성한 중원의 고구려 백제 서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제의 북쪽의 부여가 있던 것이 아니라 대륙 백제의 서북쪽의 부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대방을 통해서 부여로 진출할 수 있었지만 고구려가 대방지역을 차지하자 314년 백제는 요동의 서쪽 요소를 장악하면서 부여를 공격했던 것이죠. 656년 당나라 당시 완성된 수소를 보면 백제의 시조 구의가 고구려에서 나와 대방에서 나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의는 호환시대 요동 실권자인 공손도의 딸과 결혼하면서 백제를 강국으로 성장시키는데요. 당시 요동은 바다 즉 발해 서쪽 이었고 발해 서쪽 요동 이었습니다. 대방은 발해 북쪽에 있었습니다. 발해 북쪽 대방 이었습니다. 즉 백제 시작은 발해 북쪽 대방 이지만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흥성한 곳은 부여에서 바다를 건너 동쪽 즉 육현산동성 일대로 추정이 됩니다. 백과 재해 즉 백제 는 백과가 바다를 건너서 나라를 세웠다 해서 백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바다를 황해로 여기고 있지만 그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발해를 건너서 부여세력이 정착한 곳이 백제였고 즉 발해를 건넜기 때문에 백제는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소를 기록할 때만 해도 백제가 한반도 서남부로 이주한 때인데요. 그 당시에도 백제는 신라 고구려 외 중국인이 함께 사는 국제적인 나라였으며 이 두 손을 땅에 짓고 공경을 표하는 부여의 풍습을 한반도 이주 후에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백제는 발해북쪽 대방에서 시작해서 발해를 건너 현 산동성 일대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475년 고구려의 괴로왕이 망하면서 위축되었다가 502년 본주왕 당시 남한으로 이주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즉 한반도 남부로 이주한 것입니다. 백제가 망하기 14년 전에 당나라식에 완성된 주소를 보면 당나라 당시 백제가 한반도 서남에 정착한 상황을 구체적 거리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서쪽과 남쪽이 바다였고 동서 450리 남북이 900 열이 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북조시기 4,5세기에는 남조에 있던 동진 송 제 양 이 나라들이 양자강 동쪽에 있었고 후위 즉 북위가 중원에 있을 때 남북 왕조 위하고 남조 왕조들에게 사신을 파견해서 번국이라고 칭하고 자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5세기 당시 백제는 남조가 정확했던 양자강 위협과 북위가 정확했던 중원을 제외한 그 동부인 산동성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는 남사나 양소의 3,4세기 백제가 요서 진평군을 차지하고 백제군을 둔 사실하고 남제서에 백제가 중원 북위를 크게 물리친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회요에는 백제가 고구려에 패한 뒤 백여가가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백제라고 부른다면서 외부에 6대방을 설치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0개의 군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바깥에 설치한 6개의 대방과 이 대방이 관리한 10개의 군은 백제의 내지라고 볼 수 있는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백제를 한반도로만 설정할 경우에는 부여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여는 산서성에 있었던 것이죠.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된 지반신은 현재 학계에서 고구려 수도로 비정하고 있지만 역사서에는 남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여를 찾아가는 열 번째 주제는 이 남옥자에서 발견된 관구검 기공비를 통해서 고구려 위치를 추정해보겠습니다. 고구려 위치가 밝혀지면 그 서북쪽에 있던 부여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세기 말에 기록된 삼국진은 낙양을 수도로 했던 조조의 위나라와 조조의 위나라를 이은 서진식이 기록인데요. 그 기록은 한반도와 일본열도까지 정보를 최초로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조조 위나라는 238년 발해를 건너서 낙랑과 대방을 점령하고 이후 6년 뒤에는 244년 관국엄이 고구려 수도를 점령하고 245년 중국 왕조로는 처음으로 고구려 왕 동천왕을 쫓아서 한반도 북부 압록강 유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국사편천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 에서는 245년 관국엄 군사가 고구려 동천왕을 쫓아 새겼다는 기공비를 관국엄이 고구려 수도 환도성을 함락한 뒤에 마치 관국엄 스스로 자신의 군궁을 돌로 새겨 놓은 것처럼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정말 큰 오류입니다. 관국엄 기공비는 고구려 수도 환도성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위나라 군사와 동천왕이 대체하고 있던 고구려 최변방 즉 지반시 판성령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 수도로 알려진 지반시 즉 관국엄 기공비가 발견된 지반시가 고구려 수도 환도성이 아니라 환도성에서 아주 멀리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고구려 최전방 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국엄 기공비는 북사 양서에 보면 관국엄이 보낸 왕기부대가 숙신 남부 즉 삼국사기 남옥쪽까지 동천왕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새겐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 학계에서 관국엄 기공비가 발견된 지반시를 고구려 수도로 비정하고 있는 것과 관국엄 군이 고구려 왕을 쫓아가서 고구려 최전방에 남긴 관국엄 기공비가 발견된 곳이 지반시 즉 고구려 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 이 두 해석간의 차이는 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옥저 숙신 남부에 군공비가 있다면 그곳은 고구려와 멀리 떨어진 고구려 변방에 군공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 군공비가 발견된 지반시가 고구려 수도가 아니라 고구려 멀리 떨어진 아주 먼 변방이 바로 지반시 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구려 지반시를 고구려 수도로 비정한 것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2세기 말 공손시가 요동을 차지한 뒤로 중국은 낭랑 대방 고구려 등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지 못 했어요. 그러다가 238년 조조의 위나라가 유동해 공손연을 죽이고 바다 즉 내륙해 바래를 건너서 낭랑군과 대방군을 점령합니다. 여기죠. 그 뒤로 고구려가 242년 위나라 서한평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위나라는 244년에 관고금을 보내서 수도 환도성을 함락한 뒤에 돌아가고 다시 245년 현도태수 왕기를 보내서 처음으로 만주 한반도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후 위나라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법과 풍습 크기 국호 등의 정보를 알게 된 것이죠. 즉 245년 이전에는 중국의 한반도 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245년 전에 등장하는 마안 이나 낭랑 이나 대방 이나 부여 같은 나라는 한반도 인근이 아니라 중원 이었던 것입니다. 245년 고구려 공격 루트를 보면 먼저 안문 흔주 실대 역에 있었던 오안 을 거쳐서 고구려 수도 골도 를 점령 하고 계속해서 동촌왕을 쫓아서 동옥저를 거쳐서 현재 요하유역이 고대에는 바다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가로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음루 즉 숙신에 도착한 뒤에 다시 남쪽으로 남옥저의 지반시 지반지역까지 도착을 하고 일부는 동해안 인근에 각각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나라 군사들은 고구려 패해서 다시 북경 남쪽 낙랑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238년에 여기 점령한 곳이었죠. 즉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압록강 이남 한반도 일본 열도 외의에 대한 정보는 중국에 있을 수가 없던 것이죠. 삼국지의 삼한과 외의에 대한 기록은 위나라 시기 기록이 아닙니다. 3세기 말 서진 시기의 기록입니다. 즉 245년 이 당시의 정세와 그 뒤로 약 40년 지난 280년대 정세와는 서로 차이가 많습니다. 삼국지 기록에 245년 왕기가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만주 압록강 유역까지 왔을 때 기록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에는 246년 중국에는 245년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기가 사실 직접 온 게 아니라 왕계 군사들이 동천왕을 쫓아서 최종 도착한 곳이 남옥저 즉 중령 인근이었습니다. 고구려 동천왕은 중령 일대에서 윗나라와 대치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관구공기공비로 알려진 군공비가 발견된 현 지반시 서북쪽의 판성령 이라는 곳입니다. 압록강 지반시 지반시 서북쪽의 산맥이 판성령 거기에서 동천왕과 왕기가 보낸 위나라 병사들과 대치했고 거기에 위나라 군사들이 군공비를 새긴 것입니다. 이렇게 중령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고구려는 미로와 유유장군 두 장군의 헌신으로 간신히 위나라를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때 위나라는 238년 점령했던 고구려 남쪽 낙랑을 거쳐 태각하게 됩니다. 우리 학자들은 당시 위나라가 태각할 때 거쳤던 낙랑을 현재 평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말이 안됩니다. 즉 지반시보다 더 남쪽에 낙랑이 있었다고 학계에서는 비정하고 있죠. 그런데 위나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전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쪽 평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나라로 도망갔다 이건 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평양에 낙랑이 있다면 따라서 위나라가 태각시에 거쳤던 낙랑은 평양일 수가 없고 위나라가 238년 점령했던 고구려 남쪽의 발해 하북성 낙랑이고 이곳이 위나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 공격은 이렇게 했지만 퇴각할 때는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아마 지름길로 간 것 같아요. 고구려 남부를 거쳐서 낙랑을 통해서 이렇게 퇴각을 했던 겁니다. 한반도 서북쪽 평양에 낙랑이 있다면 이 지역을 거쳐서 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 압록가는 고구려 동촌왕이 끝까지 위나라와 대체했던 곳이니까요. 삼국제 삼국사기의 기록과 관련된 또 다른 중국사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사와 양서에 당시 기록이 있는데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북사 내용을 보면 242년 고구려가 환도성을 함락당한 뒤에 245년에 관구검이 신입할 때 현도태소 왕기가 이를 추격했는데 옥저당 천리를 지나서 숙신 즉 음루의 남쪽에 이르러서 도를 깎아서 공을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그 뒤에 환도산 고구려 수도 에 이르러서 불레성 이라고 산에 새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불레성은 버티지 못하는 성이라는 모욕적인 이름입니다. 이 기록은 고구려 환도성에 운공비가 있다는 학계의 추정이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관구검 기공비는 삼국사기의 남옥저 북사 남사의 숙신 남쪽의 동천항을 끝까지 쫓아간 고구려 동쪽 경계 끝이었던 것이지 고구려 환도성 즉 위나라 군사들이 불레성 이라고 새겼던 환도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도성에는 단지 불레성 이라는 글자를 산에 새겨 놓았을 뿐이지 기공비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삼국지를 보면 관구검이 동천항을 추적할 때 거쳤던 옥저가 3개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동쪽에 있으면서 기일계 천리를 서북쪽으로 뻗어있던 동옥저 그리고 숙신 음루남 쪽에 있던 북옥저 그리고 북옥저에서 남쪽으로 800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남옥저가 그것입니다. 그 위치는 여기가 동옥저 여기가 북옥저고 여기가 남옥저입니다. 800리 쌓이고 풍습이 여기는 같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동천항이 피신했던 곳은 이 중에 숙신 남쪽으로 한참 내려간 남옥저 였습니다. 소위 관구검 기공비라는 군공비가 남옥저에 세워졌던 것이죠. 당시 왕기가 파견한 일본은 동해안까지 이르기도 하고 일본은 압록강 유역에서 대치했던 것입니다. 245년 한반도 북부 즉 압록강 유역에 대한 정보를 얻은 위나라는 그 다음 246년 북경 인근의 낭랑군 대방군을 동원해서 한반도 북부를 공격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구려 세력을 남쪽에서 견제하고자 한 것이죠. 한반도 북부가 낭랑령 대방령 군이 됩니다. 247년에 그래서 후대에 낭랑이 어디였나 에 대한 혼란이 크게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야마 평양이 고주던 수도 낭랑이 되는 커다란 오류가 현재 정설로 굳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수도가 압록강 지반시가 아니라 북경시 북쪽에 있었다는 사실은 고구려 서북쪽에 있었던 부여 역시 산서성 일대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 수도로 알려진 압록강 지반시는 동천왕이 위나라 군사를 피해 도망갔던 고구려 최변방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광개토대왕비가 서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를 찾기 위한 열한번째 내용입니다. 고구려의 위치를 통해 부여의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된 이 지반시는 고구려의 중심지인 북경 북쪽에서 동쪽으로 한참 멀리 떨어진 나목저 였습니다. 고구려는 245년 동천왕이 이곳까지 쫓겨와서 구사일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이 사건 이후로 그곳을 왕이 살아난 것으로 신성시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반시에는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한 고구려 무덤군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기에서는 지반시를 고구려 수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밝혔듯이 245년 왕기가 보낸 병사들이 동천왕을 쫓아 도착한 동쪽 끝은 삼국사기의 나목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사와 양서에는 그곳이 숙신 즉 음루남쪽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북옥저 남옥저는 모두 숙신 남쪽에 있던 나라들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를 깎아 군공비를 새겼다고 하는데 현재 지반시 서북쪽 판성료형 이었음을 발굴된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반시가 옥저에서 천리 떨어지고 숙신의 남쪽에 있던 남옥저 땅 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옥저 동옥저 에서 천리 떨어진 숙신의 음루 숙신의 땅 남쪽 관구원 기공비 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수도 일수가 없는 것이죠. 기공비 는 고구려 수도 였던 환도 산에 불레 성 이라고 새겼던 모멸 적인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성 이라고 새겼던 이 세 글자 와 달리 군공비를 세운 것이였고 이 환도 산과는 다른 즉 고구려 수도 와는 다른 옥저 에서 천리 떨어지고 숙신 남쪽 을 한참 내려간 고구려 의 체변방지 였던 것입니다. 현재 남옥저 였던 지반시 가 고구려 수도 인 환도 성 으로 오인되고 있고 한중 일 대부분 역사서 에도 지반시 고구려 초기 수도 그려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비를 깎은 곳이 바로 이 지반시 였고 이 근처 였습니다. 지반시 였고 그 서쪽으로 수천리 떨어진 즉 현재 이쪽으로 서쪽으로 수천리 떨어진 북경시 일대가 바로 환도산 즉 여기가 고구려 수도 였음을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구려 수도 에서 한참 떨어진 지반시 유독 고구려 왕 과 기족의 무덤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입해서 수도까지 점령한 245년 이후 수도는 당시 북경입니다. 북경 북쪽 산지에 있었습니다. 한도산이 승덕시 서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옥조에서도 천리 떨어진 남옥조 사실 동옥조에서 숙신까지 천리고 숙신에서 숙신 남쪽이 북옥조가 있고 남옥조가 있는데 북옥조에선 약 800리 떨어져 있다고 나옵니다. 그 남옥조가 지반시였는데요. 이 지반시는 고구려 왕을 비롯한 권세가들이 무덤을 쓰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천왕이 위나라를 피해 끝까지 도망가 기사회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적대국이었던 고구려와 적대국이었던 선비적 정권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고구려 최체변당이기도 했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이전에 왕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수모를 두 번이라 겪습니다. 246년에 서천왕릉은 모용회가 쳐들었을 때 파괴당했고 342년 모용회의 아들 모용황은 고구권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까지 가져와 버립니다. 이에 고구권왕은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하고 끌려간 어머니를 되찾기 위해서 천여가지나 되는 보물을 바치면서 모용왕이 갓 만들었던 신생곡 전연의 신화라고 스스로를 칭하기까지 하면서 수모를 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한때 고구려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신생곡 연나라의 왕이 신화를 자처하면서 까지 그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온 구력은 고구려 왕시대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고구려는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해서 장례를 성대에 치른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현세보다는 내세를 중요시했던 고구려에게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은 우리 현대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세기 말 상황을 전하는 삼국지를 보면 고구려는 남녀가 결혼하면 곧바로 죽어서 입고 갈 수위를 미리 만들어둔답니다. 그만큼 장례를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니 금, 은의 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 잣나무를 그 주변에 벌려 심는다. 이렇게 고구려인들의 무덤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던 것이죠. 따라서 모용왕이 미천왕 시신을 가져갔을 때 신하로 자처하는 구력을 당한 뒤에 무덤을 최대한 고구려 동쪽 경토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고구려 영역에 속했던 단단대령 현재 요하 동쪽에 있는 높은 산맥인 천산산맥 동쪽 남옥저 즉 현재 압록강 인근 지반지역 이었던 것이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강으로 압록강 압록강을 어렵게 거슬러 가야지 비로소 도착하는 외진 곳에 왕이나 귀족의 묘를 둔 것이죠. 고구려 귀족들이 금은 재물을 모두 바친 묘지를 적국과 가깝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즉 도굴 위험이 있는 곳에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342년 미천왕 시체 납치 사건이 있은지 불과 30년 뒤인 374년 태어난 광개토대왕이 스스로의 묘지를 자신들의 원수이자 강성한 모용선비 현재 하북성 서쪽에 있었던 전연 인근 즉 고구려 중심지 북경에서 승덕 주변에 왕릉을 조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전연과 북경은 따라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둘 수 없는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두 번이나 왕릉이 파헤쳐지는 커다란 재난을 겪었기 때문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고구려는 한반도 동북부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700년 동안 중원의 대표적인 정권들과 대결해서 살아남았고 통전 문원통고를 보면 고구려 전성기의 육천리 대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압록강 중류에 아주 편벽하고 좁은 곳인 지반시가 수도였다면 고구려는 황하이남의 중원 정권들과 다툴 일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육천리나 되는 영토를 다스리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국 초기부터 낭랑 말갈 외 백제 등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신라는 이 소백산맥 남쪽 경상도 지역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여를 찾아가는 열두번째 내용입니다. 초기 신라가 한반도 동남부가 아니라 만주 길림성 일대 있었음을 확인해서 낭랑 고구려 위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부해 위치까지 추정해 보겠습니다. 현 교과서에는 경상도 지역 진안의 경주 지역이 여기가 사라곡 즉 초기 신라 였다고 그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라와 갈등하거나 교류했던 고구려 말갈 낭랑 외 백제 동옥저 이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다면요. 특히 이 삼국사기 신라 저에 보면은 고구려 가깝던 부여에 대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신라 즉 진안의 초기 위치를 압록강 북부로 비정하는 근거를 다섯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안이 조선 사람으로서 산골짜기에 세운 나라입니다. 고조선은 항상 남쪽이나 서쪽에 있던 화하족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을 때 그 의미는 이 바다로 통행이 어려운 여기 바다였습니다. 이 통행이 어려운 동남쪽보다는 같은 예맥쪽이 사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곳은 산골짜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즉 매구로로 불렀던 부곡저 이 동쪽의 산지가 신라인이 이주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매구로 즉 부곡저 일대를 마한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곡저는 동옥저 남옥저 외와 즉 예와 심지어 고구려 까지도 풍습이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곡저가 매구로로 불렸다는 이야기는 옥저 자체가 매구로 저는 마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저 전체가 마한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람들이 마한이 동쪽으로 땅을 떼어줬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진안이면 여기는 마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진안은 진시황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한 진나라 사람들이 다수 마한으로 도망왔을 때 마한 동쪽 땅에 살 곳을 마련해준 나라입니다. 즉 진시황이 진나라와 언어상 유사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는 서쪽의 낙랑 조선사람들을 자신들이 데리고 오지 못한 사람들 즉 아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해의 노역에 동원된 진나라 사람들 중에는 조선계 즉 여기에서는 진나라의 항복한 호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노역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조선을 거쳐서 마한 동쪽으로 이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해 진시황이 진나라 사람들이 노역을 피해왔다면 진유물이 나오는 곳이 진안이어야 합니다. 현재 진 당시의 화폐인 발량전이 압록강 이북지역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진유민이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고 진을 이은 신라 역시 초기에는 한반도가 아닌 발량전을 비롯한 진계유물이 발견되는 압록강 북쪽에 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학계에서는 진계열의 유물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진나라가 진출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유민이 거주했던 지역은 한반도 쪽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진유민이 내려왔다고 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진계유물이 발견되는 곳은 역사기록대로 이 마안동쪽으로 이주했던 진의 노역을 피한 진안 사람들이 거주했던 땅이라는 것이죠. 사실 진시황의 진나라 장성은 서쪽 오안 근처와 요동에 있던 석가장 인근이었습니다. 여기와 여기였습니다. 이 진나라는 하서에서 흉로를 몰아난 뒤에 이 진나라에 항복한 호인 부여인 또는 조선인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 그곳을 채우고 어디냐면 이 지역입니다. 흉로가 살던 이 지역을 채우고 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당시 흉로 땅에 동원된 사람들은 노역을 버티지 못하고 유민이 되고 조선을 거쳐서 동쪽 옥저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구로 메구로까지 이를 얻고 이 메구로 사람들 이 메구로라는 말은 한자지만은 구루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도 고대바람은 가라입니다. 가라 마가라예요. 말가라 말가라 근데 메구로는 고구려 말로 구루는 성 또는 국가를 말합니다. 즉 메구로는 메한 즉 마한으로 마가라 메가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메구로 마한의 동쪽의 진나라 유민들이 정착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진유문이 나오는 압록강 북부지역이 진유민이 정착한 곳이지 그곳을 진나라가 직접 다스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합계 주장대로 경상도 지역이 진안 이 진도 쓰고 이 진도 씁니다. 이 진이었다 진안이었다면 경상도지역의 진관련 유물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압록강 이남에서는 진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즉 진안이 경상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마한은 진안 서쪽의 동옥저 여기 메고로 말갈 하고 같은 나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바레만 북부부터 요하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을 마한이라고 했던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진안이 이쪽에 있었다는 데 대해서 세 번째 증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고구려가 관구검에 쫓길 때 서기 245년 압록강 위협까지 동천왕이 쫓겨가잖아요. 이때 같이 왕을 보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 고구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옥저 땅에 남아서 신라를 건국했다는 기록이 수서에 나옵니다. 당시 옥저는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된 압록강 북쪽 지반시 인근입니다. 즉 옥저의 남쪽 경계가 압록강 유혹으로 추정되므로 옥저 땅에 건국된 신라 고구려에서 왕과 함께 신어났던 사람들이 세웠다는 신라는 옥저 땅에 있어야 되고 신라가 진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진안이란 얘기에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진안이 압록강 북보에 있었다는 네 번째 증거로는 신라가 길을 낸 중령이 지반시 판성령 이라는 사실이에요. 서기 158년 신라가 높은 산맥을 뚫고 길을 냅니다. 그러자 외가 예물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신라가 중령에 낸 길을 따라서 외가 사절을 보냈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외는 신라 남쪽의 높은 산을 경계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중령을 막으면 외와 신라는 교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외는 동해안을 통해서 신라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라가 길을 낸 중령이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된 지반십 판성령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왕기가 동천왕을 쫓아갔는데 왕이 나뭇쪽까지 도망가서 중령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령에서 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나라와 동천왕이 중령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서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이 되었습니까. 현재 학계에서는 이 중령을 경상도와 중청도 사이에 있는 소백산맥으로 보는데요. 이는 아주 큰 오류입니다. 1906년 압록강 북쪽 지반현 판성령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구검 기공비가 발견되는데 이 기공비를 깎아 만든 곳이 아까 얘기했던 남옥저 즉 중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중령은 1245년 위나라 왕기가 보낸 군사들이 동천왕을 끝까지 쫓아서 대치했던 남옥저 땅이에요. 즉 중령이 신라가 아닌 남옥저 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 중령을 남옥저가 아닌 신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남옥저가 길을 개통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245년 고구려가 점령한 한반도 북부 예 땅 신라의 북쪽을 공격했다고 기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남옥저 땅이라고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숙신의 남쪽 땅 여기에서 동천왕이 대치를 했어요. 여기 왕기가 보낸 군사들 하고 그런데 옥저 땅에 세웠던 신라에서 중령 길을 냈다고 그래요. 물론 신라 세력일 수도 있지만 옥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옥저 사람들이 중령의 길을 냈을 텐데 삼국사기에는 옥저가 낸 게 아니라 신라가 길을 냈다고 하고 그리고 이후의 얘기인데요. 245전에 고구려가 왕기한테 쫓기기 전에 예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예를 공격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신라의 북쪽을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외나 옥저나 전부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역사로 본 것이죠. 이는 신라가 한반도 동남부로 중심지가 이주한 뒤에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일대 역사를 신라 역사로 편지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반시 판성령이 중령이라면 고구려는 남옥저 땅 지반시 근처가 수도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중령이라면 이 일대에 있는 지반시가 고구려 수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신라가 중령을 기를 냈기 때문에 여기는 고구려 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구려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왕계군사가 동성왕을 쫓아와서 관구검기공비를 세우기 90년 전에 158년 개척했던 중령은 즉 지반시는 신라의 초기 강역인 압록강 북부 그리고 그 북쪽에 신라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중령 북쪽에 신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라가 길림성 일대에 있었다는 다섯 번째 증거는 5세기 말 북주 당시에 신라는 고구려 동쪽에 있고 백제는 고구려 남쪽에 있다고 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지 신라 남접 백제 동쪽으로 신라 남쪽은 백제 접 뺐다. 고구려 동서 넓이는 요하 건너서 이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구려 고구려 서도 이천리 요하를 건너서 이천리 고구려 가 있는데 그 동쪽에 신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백제는 1902년 문주 문주 왕이 한반도 남쪽 남한으로 수도를 옮긴 뒤였는데요. 그 2년 뒤에 고구려 가 북위에 사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신라 땅 사로가 백제 한테 망하여 옥을 헌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북위 왕 한테 얘기를 합니다. 즉 신라가 차지했던 한반도 영역을 백제가 그때부터 몰아내면서 세력을 키웠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교과서를 살펴보면 고구려가 현재 요하 기준 야오허강 동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요하 동쪽으로 이천리 땅이 고구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구려 동쪽에 신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라는 바다에 가 있어야 돼요. 즉 요하와 고구려 위치가 잘못 비정된 겁니다. 요하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의 였어요. 그런데 현재 요하는 서남쪽으로 흐르잖아요. 즉 요하는 동쪽으로 흐르는 이 강들 중에 하나 여야 되는데 저는 호타 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요하는 여기가 될 수도 없고 요동도 현재는 여기를 요동이라고 보는데 이전 강의에서 저는 요동을 석가장 인근 이곳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신라가 자기 땅을 갖게 돼요. 즉 이천리 고구려가 이천리 차지하고 요하를 건너서 호타 지역을 건너서 이천리를 차지하고 그 동쪽에 신라가 있어야 되고 남쪽은 백제하고 접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고구려 위치는 한반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현재 압록강 동쪽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구려 서북쪽에 있었던 부여 역시 이 근처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고구려 북쪽에 낙랑국과 대방국은 과거 고조선 중심지에 있었던 낙랑군 대방군 과는 다른 곳 이었습니다. 옛날 고조선 즉 위반조선 서부에 속했던 부여는 고조선 대신 들어섰던 낙랑군 서북쪽에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고조선 수도였던 낙랑군 과 낙랑국 을 많이 혼동하고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핌으로써 부여 위치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고조선 중심지였던 낙랑군 과 후한식 에 설치된 대방군 은 이후 들어서는 낙랑국 과 대방국 과는 다른 것입니다. 낙랑국 과 대방국 이 성립 되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245년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조의 위나라는 238년 북경 남쪽에 있던 낙랑군 대방군 을 점령 합니다. 고구려는 공손시 세력을 물리치는 위나라의 공격에 협조 해서 공을 세웠지만 위나라가 이 두 지역을 자신들 영토화 해버리자 242년 위나라 서한평 을 공격 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바렘한 북부에서 한반도 북부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위나라는 245년 동천왕을 쫓아서 이 나목적 까지 이른 뒤에 관구검기 공비를 세우고 퇴각 합니다. 이 전쟁으로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에 벽속됐던 바렘한 북쪽 국가들인 한국 그리고 한반도 북부의 외 예 등이 크게 동요하면서 결국 옥저 즉 한국 입니다. 옥저는 낭랑군의 남쪽에 있던 외 즉 예는 대방군의 형식적으로 예속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45년 고구려를 대파한 후에 위나라는 246년 또다시 관구검을 보내서 고구려를 토벌하고 5월에는 고구려 인근의 예맥 즉 낭랑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맥세력을 모두 토벌을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 즉 남쪽으로 이조하기 이전 마한으로 추정되는 옥저 10여국이 항복을 합니다. 이후에 위나라는 마한 즉 동옥저와 진안팔국 즉 길림성 일대의 신라문제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 당시 위나라에 속했던 낭랑군과 대방군은 마한을 공격해서 결국 멸망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군에 편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옥저 즉 마한은 낭랑군의 지배를 받는 낭랑령 한국이 되고 이후 낭랑국이 됩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를 지켜보던 외 즉 한반도 북부에 있던 이에는 강한 위나라에 입조해서 왕의 자기를 받습니다. 247년 입니다. 이후 이 한반도 북부 외는 위나라 세력을 도와서 부역을 제공하면서 위나라에 협조한 결과 247년 에는 위나라 백성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예는 고구려 세력에서 벗어나서 위나라의 대방군에 명목상 관할을 받는 대방국이 됩니다. 즉 246년 위나라에 멸망한 북방의 마한 즉 동옥저 북방의 진한 즉 신라는 낭랑군에 속하게 되고 강한 위나라에 협조하며 247년 왕의 자기를 받은 북방의 외 즉 예는 대방군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주와 한반도 북부가 위나라 세력 하에 들어가자 원래 이 지역에 있던 나라들은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 등으로 재편이 되는데요. 당시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진국은 새로운 북방 세력인 마한 진한 변한 세력에 의해 문화리 되고 원래 북방에 있던 외 역시 한반도 남부 일본 열도 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로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만 과 외 동시에 위나라 세력에 밀려서 남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혼란에 몰아놨던 위나라는 고구려 침입 20년 만인 265년 멸망하고 마는데요. 위나라를 이어서 서진이 들어설 이럴 때 이미 북쪽의 사만 과 외 는 모두 소위 군에 편입 됩니다. 낭랑군 대방군에 그래서 한반도 남부는 원래 진국 이었던데요. 이 땅에 새로운 남사만 과 남외 가 정립 된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옥조 사만 예 등에 관한 정보가 바로 황하 이북의 예맥 조선 국가들이 처음으로 황하 이남 중국 정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세태하였던 위 서진 시기 짧은 시기 3세기 말의 정보인 것이죠. 현재는 이렇게 사만 여기 있고 외가 여기 있던 이 기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책이 정사 삼국지 입니다. 이 삼국지 기록으로 인해서 황하 이북 예맥 조선 국가들이 수천년간 만들었던 역사가 마치 한반도 만주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위나라 침공 이후 낭랑용 옥저 그리고 대방용 예가 낭랑국 대방국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위나라가 북마한 즉 옥저 입니다. 여기를 멸망시킨 246년 이후 13년이 지나하면서 어느정도 안정을 찾던 259년에 위나라는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8천명의 병사가 죽는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에 위나라에 협조했던 낭랑령 동옥저 즉 낭랑국 과 대방령 예 즉 대방국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당시 신라는 낭랑계 김씨가 석씨를 대신해서 정학하게 되는데요. 이는 신라의 주인이 원래 예적계열의 석씨였다가 동쪽의 낭랑계 세력에 의해 밀렸음을 의미합니다. 즉 고구려에 의해 위나라가 약해지자 위협을 느낀 낭랑령 땅에 있던 사람들이 더 동쪽 진안으로 몰려든 것이 김씨 낭랑 세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낭랑국과 대방국이 의지했던 위나라가 결국 멸망합니다. 위나라를 이은 서진 역시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89년 파랑의 난으로 큰 혼란에 빠지고 공력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낭랑국과 대방국 역시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서진이 큰 혼란에 빠지고 고구려와 백제가 힘을 키워서 중원을 공략하려고 하자 고구려의 위협에 시달리던 낭랑국과 대방국은 결국 서기 300년 신라 김씨 즉 신라에 이조한 낭랑 세력에 항복하면서 고구려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요. 이로 인해서 낭랑국과 대방국이 역사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 후 313년 중원에 아직 남아있던 서진의 낭랑군과 대방군은 313년 고구려 미천왕의 망에서 태양산맥 서쪽 모용 외에 투항해서 이후 모용씨가 세운 전연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주를 합니다. 지금까지 낭랑군과 낭랑국 대방군과 대방국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위치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지도에 낭랑 대방 임둔 현도는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고조선을 물리치고 설치한 군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학계에서는 이 한사군을 한반도 복부에 있다고 비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주장 즉 한사군 한반도 설의 근거 중 하나가 중국 고대 지리서의 측정거리 기록으로 중국 역대 지리서를 보면 기원 전부터 한사군 거리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45년 관구검 군대가 한반도 압록강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한반도 한반도 에 대한 정보가 없던 중국이 이런 구체적 거리를 기원 전후에 측정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 고대 지리서의 한사군까지 거리는 거의 모두 당나라에서 가필되거나 아니면 당나라가 낭랑으로 여겼던 7세기 신라까지의 거리를 마치 북경 남쪽에 있던 고조선 낭랑군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 낭랑이 신라가 이 지역을 통일하면서 이 지역이 낭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로도시는 바래의 남경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궁전터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곳은 서기 3세기에는 동북으로 좁고 남서로 길게 뻗어있던 동옥조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이 옥조에서 임둔 태수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임둔이 여기 있었다면 그곳이 기원전 108년 낭랑의 동쪽에 설치했던 그 서쪽에 낭랑도 있어야 되고 현도도 있어야 되고 대방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도는 얼마 못 쫓겨납니다. 고굴에 의해서 즉 우리가 배우는 낭랑군 대방군 현도군 임둔군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임둔 태수장이 여기 호루도시 여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서쪽에 낭랑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과서를 보면 한사군뿐만이 아니라 옥조 동예 동일한 나라 없습니다. 옥조 옥조 옥 등 천리가 넘는 큰 나라들도 마치 조그마한 읍국 정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옥조와 옥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역시 중국 역사가들이 임의로 원본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3세기말 삼국지에는 한반도 북부에 있던 예를 조선의 동쪽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조선이란 얘기는 고구려 부여 여기 대방 낭랑 동쪽 옥조 예 한반도 북부 까지를 전부 다 조선 이라고 했습니다. 고조선 이죠. 그런데 예를 가지고 예나라 동해를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 다 라고 삼국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동쪽의 큰 바다 대해에 닿았다고 하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현 조선 북경 남부를 중심으로 한 현 조선 즉 3세기 당시 조선의 동쪽 즉 현 진황 도시부터 쭉 해가지고 전부 다 한반도 북부 까지 북부 전체가 예의 땅 이었 단 얘기 에요 구체적으로 이 정도가 전부 예의 땅 입니다.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로 예인과 같은 민족 이었 다 그래요 즉 조선 사실 오한 까지도 선비 이기 때문에 조선 영역 이었습니다. 이 조선의 동쪽 영역 전부 예의 영역 이란 얘기였고 구려 옥조 접했고 동쪽으로 대했다 오늘날 조선은 모두 그들의 영역 이다 즉 이쪽 지역이 전부 조선 동부 가 예의 영역 이었 단 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 3세기 기록을 남북 조시기 5세기 남조 양자강 유역 범엽 이란 사람이 후한서 조선 임의로 낭랑 으로 바꿔버립니다. 삼국지 조선 에 속했던 예옥조 고구려 조선 서구 땅 전체가 낭랑 으로 바뀌면서 조선 동쪽 모두 그 지역이 아니라 낭랑 동쪽 예의 땅 인 것처럼 그러고서는 옆에다가는 원문하고 좀 다르게 예와 옥조 고구려는 원래 모두 조선 지역이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즉 낭랑 따로 조선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문에는 조선인데 조선의 동쪽 전체를 예가 다스렸는데 후한서에는 낭랑 서쪽의 마치 예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한서 기록으로 인해서 예의 영역이 일반적으로 낭랑을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 동쪽의 동해가 가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전체 조선 영역 가운데 동부 영역 전체가 예였는데도 말이죠. 사실 예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고구려도 예인과 같은 민족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현 보정시 일대 동쪽은 모두 예인들이 사는 땅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으로 불리던 낭랑과 대방 땅 북경 남쪽 입니다. 이 땅 역시 역사서에는 에맥조선 구려만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고구려와 같은 예의 사람들이 사는 땅 이었음을 우리가 짐작 짐작 알 수 있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수양재가 출사표에 고구려의 적은 무리가 요동 예족의 땅을 침범해 왔다 라고 해서 현태양산 동쪽 지역인 낭랑 대방 요동 지역이 7세계 까지도 예족의 땅 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예이니까 전체가 예였던 것이죠. 즉 예와 옥조는 한반도 동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고조선 당시 북경 동쪽이 모두 예였으며 그 땅에 낭랑군 대방군 낭랑국 대방국 신라 외 등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즉 부여는 조선 동부에 있던 예지역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선 서부에 있던 나라였던 것이죠. 해 즉 태양을 의미하는 이 외는 원래 중원 은나라 에서 시작해서 한반도 오래전에 정착한 뒤에 기원 이후에 일본 까지 이주되는 나라입니다. 이 황암 음명의 전수자였던 부여를 찾아가는 마지막 주제는 외 즉 해의 나라에 대한 설명 입니다. 외 는 부여 예와 같은 국호 인데요. 해 밝음 흰빛을 의미합니다. 이 밝은 태양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던 부여계 사람들이 예 또는 외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중원에서 한반도에 정착하고 이 일부가 일본까지 이주 이주 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압록강 지반시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를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외 가 신미오너로 백제 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외는 사실 한반도 전체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다가 262년경 일본 북부로 즉 부산 앞바다에 있는 규수 쪽으로 이주했던 가야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외는 일본 열도만 의미하지 않고 고대 기록일수록 중원에 가깝다가 후한 이후에는 산서성 지역의 부역 그리고 한반도 북부쪽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세기 후반 삼국지를 보면 247년 외의 여왕 비미오가 죽었을 때 100명 이상을 순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외는 순장을 거창하게 치렀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외를 찾기 위해서는 이 풍습이 남아있는 지역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장 풍습은 가장 먼저 중원 상나라 쪽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한 학자가 상나라에 받쳐진 순장 두개고를 분류를 해봤더니 지배층이 몽골 유형과 에스키모 인종 이었다고 중국학계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상나라가 몽골 에스키모 만주 쪽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 3세기 부여 이 나라 등에서 약 100명 이상을 순장을 할 정도로 순장 풍습이 흥성합니다. 그러다가 중원 중원에서는 한족 중심의 한나라가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돼요. 이후에 풍습이 만주하고 한반도에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청나라 때까지 유지가 돼요. 특히 한반도 남부에 순장 풍습이 유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는 동시대에 부여와 같이 100명 이상을 순장했던 북중국 만주 한반도 북부사람들과 같은 풍습을 유지했던 예족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외가 물론 중원기록이 많이 있지만 한반도 쪽으로 이주한 이후에 최초로 등장하는 역사기록은 238년입니다. 238년 조조의 위나라가 요동공소년을 물리치고 낭랑군과 대방군을 238년에 위나라가 여기를 차지합니다. 그러자 외국에서 유왕 난승미가 대방의 사저를 파견합니다. 여기로 파견했던 겁니다. 아마 고구려를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위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대방군에서는 240년 외국에 도착해서 외왕한테 인수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243년 외왕은 다시 이 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요.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외가 국제정세에 매우 민감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만일 외가 일본열도 있다면 북경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까지는 미친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무너져버리면 바로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즉 북중국과 밀접한 정치적 관련이 있는 곳에 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는 위나라가 강한 고구려마저 245년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나는 것을 보고서는 하북성에 있던 대방에 다시 찾아가서 우호를 다집니다. 이후 246년 고구려뿐만 아니라 외의 북쪽 즉 만조에 있던 한이 수십국이 투항하면서 위태로워지니까 247년에 가서는 아예 위나라의 대방군에 자발적으로 소속되어서 왕의 자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이군민으로 대우받았다고 기록이 돼요. 즉 군민 낭랑군과 대방군 군민으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낭랑군은 246년 멸망한 한 동옥저 이 지역에 소속이 되게 되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대방에 투항했던 이 지역은 대방령에 소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국제정세 능동적이던 외는 여왕 비미호가 죽자 무덤을 크게 만드는데 그때 노비를 일백여명이나 산채로 죽여서 매장하는 순장을 합니다. 이 절대권력의 여왕이 죽자 외에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순장과 여왕 이후의 내란입니다. 서로 주살아여서 피살된 사람 수가 천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지가 저설된 시기는 내란이 있던 247년보다 거의 왕이 죽었을 때 100명을 순장할 정도로 순장 풍습이 왕성하던 지역이라면 순장과 관련된 유물이 분명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왕 이하 권세자들도 순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열도에서는 확실히 순장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즉 3세기 중반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던 순장 풍습이 있던 외는 당시에 일본 열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시 외는 어디 있었을까요? 한반도는 남북까지 모두 순장 풍습이 발견되는데요. 특히 집중적으로 보이는 것이 한반도 남부입니다. 순장을 당한 사람들의 관이 36개나 될 정도로 커다란 구분이 가야 지역에서 발굴이 됐는데요. 도굴이나 훼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순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3세기 중반 중국의 사신을 보낸 외는 한반도 북부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순장 풍습이 왕성했던 한반도 남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북부 세력이 대방군에 왕으로 임명된 247년 이전은 한반도 대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반도 북부가 247년 위나라 정권과 협조적으로 바뀌면서 예세력 즉 가야세력이 한반도 남부로 위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외가 북한 지역이었는지 남한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언제 남한으로 위축되었는지 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47년 여왕이 죽고 거대한 순장을 한 뒤에 외에는 큰 내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외의 일부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큰 섬인 규슈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이 없던 일본 규슈 지역으로 이주된 외인 것입니다. 외 세력의 중심지는 한반도 였습니다. 당시 외의 봉거지인 가야는 한반도 남부에 변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외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외이라는 국호는 한반도에서 사라진 것을 알 수 있고요. 280년 이후에요. 일본 규슈 가 외 라고 호칭이 됐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규슈에 있던 외의 중심 국가인 야마데 이 야마데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야 가 예입니다. 마테 밑에 입니다. 해의 나라 밑에 있는 나라 즉 예 가 외 거든요. 한반도 외의 밑에 남쪽으로 내려온 국가가 야마데 즉 예의 나라 아래 있는 나라라는 뜻의 야마데 였던 것이죠. 따라서 삼국제 기록된 외는 원래 한반도에서 밑으로 내려온 예 밑에 세력의 기록을 외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가 일본열도 기수에 있다는 사실은 삼국제 기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 문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군 즉 대방군 입니다. 여기에 대방에 협조했던 대방령 예죠. 이 군에 소속됐던 한반도 북보의 예에서부터 일본열도 까지가 칠천열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육지거리로 환산하면 한반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중원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군에서부터 외까지가 칠천리라면 외가 규시로 하면 군은 중원 내륙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구야한국 즉 김해에서 대마국 즉 대마도까지를 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재의 거리가 김해에서 약 70km 거리인데요. 이를 리로 환산하면 한 170리밖에 안됩니다. 근데 삼국제에서는 구야한국 즉 남쪽으로 가다 동쪽으로 가다 가면 한반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동쪽 즉 남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북쪽 해안 김해에 도착해서 바다를 건너는데 대마도까지 천리래요. 전체는 7천리고 근데 이 천리가 실질적으로는 계산하면 170리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김해에서 대마도까지 대마도까지 따라서 이 7천리를 육지 기준 7천리로 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리 기준은 한국 기준 즉 그 당시 한반도를 조선 또는 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위나라에서 조선을 돌아 또는 한을 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선이었고 한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이 조선을 돌아서 여기가 천리라면 여기에서 한 7배 되는 부분 7천리가 되면 이거 7배 정도면 지금 현재 멀리 가도 황해도 지역을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7천리를 육지거리 기준으로 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기준을 배로 갔기 때문에 이런 거리를 육지거리로 환산해서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또는 한국 또는 조선이죠. 조선의 자체의 리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구내에서 외까지 7천리라는 기록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해를 일으키는 거리 개념입니다. 대마군은 대마도가 많습니다. 사방사배결이 그리고 농지가 없고 해물만 먹고 산이 험하고 남북으로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대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야 한국 김해 까지가 천리 였다는 얘기죠. 외가 일본 규시로 이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던 외가 일본 열도로 이조하는 과정 중에는 대규모로 내전이 일어났다고 왕이 죽자 한반도의 기존의 외 즉 예 계열 석씨가 낭랑 계열 김씨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한반도에 엄청난 격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성씨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석씨 외국에서 김씨 낭랑을 이연 신라국으로 바뀐 것이죠. 3세기 3세기 후반 기록된 삼국지에 이 진환이 나오는데요. 이 진환은 원래 제가 앞서 강의했던 이 진환과 다릅니다. 제가 그랬죠. 이건 3세기 중반 형세고 3세기 후반은 남쪽으로 북만 한이 망했다고 합니다. 246년 망한 뒤 그리고 외도 대방에 협조적으로 바뀌어서 얘의 성격도 대방 영으로 바뀌어버린 뒤 그 뒤에 이좌한 국가들이 남쪽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3세기 후반에 기록된 삼국지의 마한 진환 변화는 제가 볼 때는 한반도 남쪽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북쪽은 영동 7연 원래 신라가 기원했다는 영동 7연 여기는 246년 마한 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한이 망할 때 같이 망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진환은 한반도 남부의 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진환에는 북진환일 때부터 진시황의 진나라 사람들 낭랑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진환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낭랑과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로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북진환과 남진환 모두 낭랑인 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7세기 신라가 여기를 점령 했을 때 진환 사람들이 아 우리는 낭랑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여기를 낭랑으로 당나라에서 여기고 왕도 낭랑 군 공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이렇게 낭랑 세력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면서 한반도 옛 큰 세력으로 있던 외 즉 예 세력이 일본 열도로 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을 순장했던 247년 이후에 외가 순장 풍습이 없던 일본 열도 교수 쪽으로 이동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삼국지가 기록되던 280년대 이전 한반도 에는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한반도 일부 외 세력이 부산 앞바다 규슈 섬 으로 이주 했고 규슈로 이주 한 세력 들은 한반도 에서 행하던 순장 풍습을 할만한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3세기 중반 위나라 사신을 파견한 외는 한반도 전체 강한 영향을 미치던 한반도 외이고 일본 열도 로 외가 이주되는 시기는 247년 이후 280년대 이전 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외는 이후로 꾸준히 한반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과정 중 하나가 광개토대왕비에 등장하는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장악한 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긴 강의를 통해서 중국 북부 한반도 일본 열도 있었던 거대한 부여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